1. 영원히 평안함의 시소소에 음울한 노래소리에 맞춰 장례행렬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2. 노래 한음절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의 발소리와 말발굽소리, 휘몰아치는 바람소리가 잇따라 그 곡조를 대풀이에 부르는 것 같았다. 3. 길을 가던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고 화한수를 세워보고 성호를 그었다. 4. 호기심에 못 이겨 행렬에 끼어들어 뉴덱 장례식이요 하고 묻는 자도 있었다. 5. 누군가 대답했다. 6. 집하고 댁이요. 7. 어쩐지. 그러니까 그렇지. 7. 집하고 댁의 안주인이랍니다. 8. 아무려면 어때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9. 참 훌륭한 장례식이군요. 10.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순간이 과거 속으로 묻히기 시작했다. 10. 온 누리가 주님의 것이니 거기서 삶을 누리는 모든 것 또한 주님의 것이니라. 10. 신부는 마리아 니콜라예브나의 시신에 가로세로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흙을 한 줌 뿌렸다. 11. 사람들의 엄숙한 입에서 외로운 자의 영혼이 흘렀다. 12. 이웃고 부산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12. 관에 뚜껑을 덮고 모찌를 하고 구덩이 속에 내려놓았다. 13. 네 자루의 삽이 잽싸게 흙을 퍼넣자 흙덩이가 우박같이 후두둑후두둑 관 위로 떨어져 내려갔다. 14. 순식간에 조그만 묘가 생겼다. 15. 열 살가량 된 소년이 그 위에 올라갔다. 15. 소년은 어머니의 무덤 위에서 인사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16. 그것은 다만 성대한 장례식 끝에 의뢰 찾아오기 마련인 허전함과 무감각 상태 때문이었을 것이다. 16. 소년은 슬픈 사슴처럼 고개를 쳐들고 이미 싸늘한 냉기가 도는 가을의 벌판을 바라보았다. 17. 수도원의 둥근 지붕이 눈에 어렸다. 17. 코끝이 살짝 위로 올려진 소년의 얼굴이 한순간 일그러지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18. 어느덧 날아온 비바람이 회초리 같은 차가운 빗줄기로 그의 두 손과 얼굴을 후려쳤다. 19. 팔소매가 꼭 끼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무덤으로 다가갔다. 19. 고인의 남동생이며 울고 있는 소년의 외삼촌인 자진에서 성직에서 물러난 니콜라이 니콜라의 빛이 베제냐핀 신부였다. 20. 그는 소년에게 다가가 소년을 묘지에서 데리고 나왔다. 21. 니콜라이 아저씨의 앞면으로 두 사람은 수도원에서 방 하나를 제공받아 하룻밤을 묵었다. 21. 송모제 전날 밤이다. 22. 그들은 이튿날 불가강변에 있는 지방도시로 가기 위해 멀리 남쪽으로 길을 떠나게 되어 있었다. 22. 니콜라이 아저씨는 그 도시에서 다소 진보적 성향을 띈 지방신문을 발행하는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23. 기차표도 미리 사두었고 짐도 꾸려서 이미 방에 가져다 놓았다. 24. 정거장이 멀지 않아서 선로를 바꾸는 기관차에 애끓는 듯한 숨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25. 밤이 되자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다. 25. 방에 달린 두 개의 창문은 지면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었다. 26. 누런 아카시아 나무에 둘러싸인 몰골사나운 채소밭 한 기퉁이와 큰 길에 군데군데 얼어붙은 물웅덩이. 26. 그리고 낮에 마리아 니콜라 예브나를 매장한 바로 그 묘지의 일부가 바라보였다. 27. 채소밭에는 추위에 파랗게 쪼그라든 양배추 몇 이랑이 남아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27.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벌고숭이가 된 아카시아 가지가 미치광이처럼 너플너플 춤을 추며 길 위를 뒤덮곤 했다. 28. 창문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희미한 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왔다. 29. 그 소리에 소년 유라는 문득 잠이 깼다. 29. 캄캄한 방안에 희끗희끗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30. 유라는 셔츠 바람으로 창가로 달려가서 차가운 유리에 바싹 얼굴을 들이댔다. 31. 공중에서 뿌옇게 흩어지는 눈보라로 인해 창밖에 큰 길도 묘지도 채소밭도 이미 형체를 잃고 희미한 윤곽만이 황량하게 드러나 있었다. 31. 눈보라는 거대한 돌풍처럼 닥쳐 마치 폭풍이 유라를 보자 자기의 위협적인 힘을 가시하면서 무서운 인상을 주려는 듯했다. 31. 폭풍은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소년의 주위를 끌려고 길을 썼다. 32. 하얀 휘장이 겹겹이 공중에서 밑으로 퍼져 내려와 대지를 온통 뒤덮어버렸다. 33. 오직 눈보라만이 지상을 지배하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34. 유라는 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달려가 무엇이든 빨리 손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충동과 다급한 초조감이 잃었다. 34. 수도원의 양배추가 눈에 묻혀 뽑아낼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35. 들판에 묻힌 어머니가 꼼짝 못하고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땅속 깊이 자꾸만 가라앉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조급해지며 견딜 수가 없었다. 35. 다시금 눈물이 쏙꽂혀 올랐다. 36. 아저씨도 자미께서 그리스도 이야기로 소년을 위로하려 했으나 이내 하품을 하고는 창가에 가선 채 생각에 잠겨버렸다. 37. 대지 끝에서 서서히 동이 터올랐다. 37. 아저씨와 조카는 길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38.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유라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집을 떠나 시베리아의 여러 도시와 외국을 돌아다니며 방탕화 생활을 했으며 결국은 엄청난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 39. 주위에서는 언제나 그에게 아버지는 사업관계로 페트르부르크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큰 시장이 열리는 이르비트 등지에 가 계신다고 말했던 것이다. 39. 원래 병약했던 어머니는 폐까지 앓게 되자 남부 프랑스나 북부 이탈리아 등지로 자주 옮겨가서 치료를 받곤 했다. 40. 유라는 어머니의 치료 여행에 두어 번 동행했을 뿐 거의 언제나 혼자 떨어져서 낯선 사람들 손에서 양육되었다. 41. 그리하여 그는 끊임없는 수수께끼에 쌓인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41. 그는 이러한 변화에 익숙해졌고 어수선한 가정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 42. 좀 더 어렸을 적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의 성과 같은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었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43. 지바고 공장이나 지바고 은행 몇 군데에 지바고 빌딩이 있었고 지바고 타이핑과 지바고 피로그라는 둥근 롬바바 비슷한 케이크까지 있었다. 44. 그리고 한때는 모스쿠바에서 썰매를 끄는 마구에게 지바고 댁이라고 한마디 던지기만 하면 마치 도깨비 나라로 라고 말하기라도 한 것처럼 멀고 먼 꿈속 같은 왕국으로 썰매를 몰고 가는 것이었다. 45.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정원은 언제나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46. 휘누러진 전나무 가지에 까마귀가 앉아서 하얀 구두름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47. 까마귀 울음소리는 마치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처럼 숲속을 울렸으며 오솔길 저쪽에 갓세운 건물에서 순종 사냥개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48. 걸어가는 황혼 속에서 둥뿌리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49.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지바고 가는 몰락해버린 것이다. 49. 1903년 따가운 햇살이 대지 구석구석을 익히듯 내리쬐는 여름날. 유라는 러시아 특유의 대형마차를 타고 니콜라의 아저씨와 광야를 지나고 있었다. 교사로 있으면서 곧잘 교양서적을 저술해 명성이 높은 이반 이바노비치 보스코보 이니코프댁을 찾아가는 길이다. 50. 그는 견직 공장주로 예술의 적극적인 후원자인 콜로그리보프의 영지인 두플랑카에 살고 있었다. 51. 카잔의 송모제 날이어서 여름 곡식 수확이 한창 때였으나 마침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축제일이었기 때문인지 밭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52. 반쪽만 깎은 죄수의 뒤통수처럼 반쯤만 베어낸 들판에 따가운 햇살이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다. 53. 머리 위에는 새들이 원을 그리고 날고 있고 잘 엉근 밀포기들이 이삭을 숙인 채 늘어서 있었다. 54.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쪽에 우뚝 솟은 밀집단 더미가 마치 무언가 수첩에 적어 넣으면서 지평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토지 측량기사처럼 보였다. 54. 여보게 이건 지주의 밭인가 아니면 농민들의 밭인가 니콜라의 아저씨가 파벨에게 물었다. 55. 출판사의 문지기 겸 자벽부로 있는 파벨은 마부석의 등을 구부리고 비스미 앉아서 마부노루스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듯이 겹친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55. 이쪽 곳은 지주 어른의 밭이죠. 55. 파벨은 이렇게 대답하며 곰방대에 불을 당겨 한 모금 빨아들이고는 한참 동안 말을 끊었다가 채찍 끝으로 반대쪽을 가리켰다. 55. 저쪽은 농민의 밭이고요. 56. 이랴 이눔아. 57. 그는 조종판을 지켜보는 기관사 같이 말들의 꼬리와 공둥이를 잔뜩 흘려보면서 연방 고함을 질렀다. 57. 그러나 말들이란 어디서나 의뢰 그렇듯이 주축만은 꾀를 부릴 줄 모르고 정직하게 마찰을 끌고 달리지만 부마란 놈은 백조처럼 목을 늘어뜨린 꼴이 자기 자신의 방울소리에 맞춰 춤을 출 생각밖에 안는 진짜 게으름뱅이 같이 보였다. 58. 니콜라의 아저씨는 토지 문제에 관한 보스코보 이니코프가 저술한 원고의 교정을 부탁하러 가는 길이었다. 58. 당국의 검열이 더욱 엄해졌으므로 출판사 측에서 저자에게 내용의 부분 수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59. 시골 사람들이 요즘 꽤 설치는 모양이야. 59. 니콜라의 니콜라의 비치가 말했다. 59. 파니코프스코의 마을에선 상인 하나를 찔러 죽이고 종마장을 불살라버렸다는군. 60. 자네 마을에선 어떻게들 말하고 있나? 60. 그러나 농업 문제에 관한 보스코보 이니코프의 급진적인 견해를 완화시키려는 검열간 이상으로 파벨의 견해는 어둡기만 했다. 61. 어떻게들 말하다니요? 62. 농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풀어주니 고피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거죠. 63. 농민들은 무지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64. 멋대로 내버려두면 서로 둘러붙어 목이나 졸이려고 들 테니까요. 64. 이건 뻔한 일이에요. 64. 이랴 이놈들아. 64. 유라는 아저씨와 함께 듀플랑카를 두 번째 방문하는 중이었다. 65. 제 딴엔 길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숲이 그 들판을 집어삼킬 때마다 이제 곧 길이 오른쪽으로 구부러지고 10km에 걸쳐 펼쳐지는 콜로그리보프의 농원이 저 멀리 반짝이는 강과 강 너머의 철도와 함께 시야에 들어오리라 기대했다. 65. 그러나 그 기대는 번번이 어긋나고 말았다. 65. 밭들이 지나가면 또 다른 밭이 나타나고 그것들은 다시 숲속으로 뒷걸음질쳐 사라졌다. 66. 광막한 자연 풍경의 연속은 그의 가슴에 상쾌한 해방감을 안겨주어 그로하여금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게 하였다. 66. 후엔 니콜라에 비치를 유명하게 한 저서는 아직 한 권도 완성되지 않았으나 그 사상만은 이미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66. 그러나 그는 가까운 장래에 자기가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67.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당시의 대표적 문필가들, 대학 교수들, 혁명 철학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68. 그러나 비록 사상의 테마 자체는 그들과 동일한 것이기는 했어도 사용하는 용어를 제외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공통된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69.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도구마에 집착하여 언어의 농락이나 외관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니콜라의 신부는 이미 톨스토이주의나 혁명적 이상주의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69. 그는 운동의 진로를 분명히 가리키는 동시에 무언가 세계를 향상시키는 영감의 차에 있으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상을 갈망하고 있었다. 69. 그것은 어린아이나 무지목매한 자에게도 번개나 천둥처럼 일목요연한 사상이어야 했다. 69. 요컨대 그는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70. 유라는 아저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다. 70. 어머니를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으며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아저씨도 자유롭고 활달한 성격이어서 아무리 자기에게 생소한 것일지라도 전혀 편견을 갖지 않았다. 71. 어머니처럼 삶을 누리고 있는 자는 누구나 동등하다는 귀족적인 평등함을 지니고 있었으며 무엇이든 첫눈에 그 본질을 이해했다. 71. 그리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 의미와 활력이 상실되기 전에 재빨리 그것을 표현하는 천부의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72. 유라는 아저씨와의 듀플랑카 행이 기뻤다. 73. 그곳은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으며 아름다운 풍경이 어머니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73. 어머니는 자연을 사랑했고 시골계 산책에 자주 유라를 동반하곤 했었다. 74. 그 외에도 니카 두드로프와 만나는 일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75. 보스코보 이니코프 내 댁에 살고 있는 중학생 니카는 두 살 위라고 유라를 좀 깔보고 있음이 분명해서 지난번 유라와 악수를 할 때 유라의 손을 밑으로 힘껏 끌어당겨 머리를 푹 숙이게 하는 바람에 머리털이 이마로 내려와 얼굴을 반쯤 덮어버린 일도 있었지만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75. 빈곤 상태에 관한 문제의 요점은 니콜라이 니콜라이 비치가 수정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76. 요점보다는 핵심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소. 77. 보스코보 이니코프는 이렇게 말하고 교정지에다 고쳐 써넣었다. 77. 두 사람은 유리문이 달린 어둑한 테라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77. 물뿌리개며 원예용 도구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고 망가진 의자 등받이에는 비옷이 걸려있었다. 77. 한편 출생 및 사망 통계에 의하면 니콜라이 니콜라이 비치가 계속 읽어내려갔다. 78. 해당 연도를 삽입해야겠군 하고 보스코보 이니코프는 교정지에 써넣었다. 78. 종이장 위에 대리석 조각이 놓여있고 문틈으로 바람이 살포시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79. 일이 끝나자 니콜라이 니콜라이 비치는 급히 돌아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79. 소나기가 올 것 같소. 곧 떠나야겠어요. 무슨 소리. 그냥 보낼 줄 아시오. 함께 차나 마십시다. 80. 저녁 때까진 꼭 시내로 돌아가야 하는데. 80. 뜰에서 끓이는 사모바르의 숯불 냄새가 흘러들어와서 담배와 지오중풀의 냄새를 몰아내버렸다. 80. 별채에서 한여가 유지며 딸기며 크림빵 등을 담은 쟁반을 가져왔다. 81. 파벨은 말을 끌고 강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고 했다. 81. 니콜라이 니콜라이 비치도 주인의 청을 더 이상 물리칠 수 없게 되었다. 81. 차가 준비될 때까지 강뚝에 나가 바람이나 좀 쐬고 옵시다. 81. 보스코보 이니코프가 말했다. 81. 보스코보 이니코프는 부호인 콜로그리보프와의 친분으로 관리인 집에 방 두 개를 얻어쓰고 있었다. 81. 조그만 뜰이 딸린 관리인 집은 넓은 정원 한쪽 구석에 있었는데 81. 그곳은 오랫동안 손질을 하지 않아서 반원형 가로수길엔 잡초만 무성했다. 81. 이 길은 이제 쓰레기 처리장 구실을 하는 굴짝이로 석탄제 따위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81. 진보적 사상을 지닌 백만장자로 혁명에 대해서는 동종적인 콜로그리보프는 현재 아내와 함께 외국에 나가 있었다. 81. 그래서 이 영지의 저택에 살고 있는 것은 그의 두 딸인 니자와 리파 그리고 여자 가정교사와 몇 명의 하인뿐이었다. 81. 그래서 이 영지의 저택에 살고 있는 것은 그의 두 딸인 나자와 리파 그리고 여자 가정교사와 몇 명의 하인뿐이었다. 81. 관리인 집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막살나무 울타리 넘어 곳곳에 연못들과 잔디밭들이 있고 넓은 정원 한가운데 지주의 저택이 자리잡고 있었다. 81. 보스코보 이니코프와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가 울타리를 따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놀란 참새들이 몇 마리씩 떼를 지어 같은 간격으로 두 사람 앞을 날아오르곤 했다. 81. 참새들은 가막살나무 울타리에 가득 모여 앉아서 파이프를 흘러내리는 물소리처럼 제잘거렸다. 81. 그들은 온실가 정원사 집 옆을 그리고 전에 무엇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무너진 석조 건물 옆을 지나갔다. 81. 두 사람의 화재는 어느새 학문과 문학 분야의 신진 세력으로 바뀌어 있었다. 81. 물론 재능을 지닌 사람이 있긴 있어요.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는 말했다. 81. 그러나 요즘은 무슨 연구에다 협회다 하는 걸 만드는 게 크게 유행하고 있죠. 81. 그들이 궁궐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재능이 없는 인간들의 피신처이기 때문이죠. 81. 그들이 러시아의 종교 철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솔로 비오프에게 충성을 맹세하건 81. 칸트나 마르크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건 결국은 매한가지입니다. 81. 진리는 개인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개인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 어울리지 않을 테니까요. 81. 세상에 진정한 충성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81. 있어도 국소수의 것일 겁니다. 81. 불멸은 충성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죠. 81. 불멸이란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니까. 81. 아니,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81. 불멸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합니다. 81.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충실해야 해요. 81. 저런, 또 눈살을 찌푸리시는군. 81. 역시 당신은 털끝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81. 흠, 보스코보 이니코프는 헛기침을 했다. 81. 그는 암앗빛 머리에 호리호리한 몸매여서 미꾸라지처럼 약삭바르게 보이는데다가 81. 링컨 시대의 미국인을 연상케 하는 뾰족한 구랫나루를 기르고 있었다. 81. 게다가 구랫나루를 한 줌 지고 끝을 씹는 버릇이 있었다. 81. 난 말하고 싶지 않소. 81. 내 견해가 당신과 다르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겠죠. 81. 말이 나온 김에 묻겠는데 성직을 박탈당했을 땐 기분이 어땠소? 81. 속으로 은근히 떨었을 테지. 81. 파문당한 건 아니요. 81. 화제를 바꾸는군요. 81. 좋으실 대로 하시죠. 81. 하지만 파문은 당하지 않았소. 81. 요즘은 그런 가혹한 짓은 안 하니까. 81. 물론 불쾌한 일도 있었고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는 있죠. 81. 예를 들면 앞으로 얼마 동안은 공직을 맡을 수 없고 81. 모스크바나 페트르부르크엔 가지 못한다는 거요. 81.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소. 81.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81. 난 그리스도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어. 81. 그 뜻을 설명하지요. 81.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신의 존재 여부나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81. 인간은 자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며 81. 오늘날의 역사는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고 81.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기초라는 것을 알 거요. 81. 그럼 역사란 무엇이냐? 81. 역사란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81.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한결같은 여러 세기에 걸친 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81. 그것을 위해 인간은 수학적 무한대와 전자파를 발견하고 교양곡을 작곡하는 겁니다. 81. 그러나 그 어떤 정신적 충동 없이는 그 방향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81. 정신적 준비 없이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81.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복음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소. 81. 첫째는 생명력의 최고 형태인 인간의 인데 81. 이것이 일단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되면 출구를 찾아 밖으로 흘러나오기 마련이지요. 81. 둘째로는 근대인의 두 가지 근본적 이상관념 81. 즉 이것 없이는 근대인일 수 없는 것 81. 하나는 자유로운 개성이라는 관념이고 81. 또 하나는 희생으로서의 인생이라는 관념이지요. 81. 이건 아직은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이랍니다. 81. 이런 의미에서 고대인에겐 역사라는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81. 있었다면 유혈적인 만행과 잔악행이 81. 노예 제도가 얼마나 졸렬한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81. 곰보 얼굴의 칼리콜라 같은 인간들 뿐이었겠지요. 81. 거기에는 총동으로 된 기념물과 대리석 등 81. 매끈하고 화려한 생명 없는 영건만이 있었소. 81.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인간은 81. 자유롭게 호흡할 수가 없었어요. 81.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81. 비로소 인간은 미래를 향해 살기 시작했고 81. 개처럼 한길가나 울타리 밑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81. 자기 자신의 역사 속에서 죽게 되었지요. 81. 죽음의 극복을 위한 노력은 최고조에 달했고 81. 그리하여 인간은 그 노력 속에서 죽어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81. 이건 공연이 땀만 흘린 것 같군. 81.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야. 81. 그건 형이상학이에요. 81. 난 형이상학은 금물이라는 충고를 의사한테서 받았지요. 81. 위장병에 해롭다는 겁니다. 81. 좋소. 그만둡시다. 81. 어쨌든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살고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오. 81. 이런 경치라면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을 거요. 81. 하긴 여기 늘 살고 있으면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를 테지만. 81. 강물은 햇빛을 받아 눈에 따갑게 반사했다. 81. 그것은 천천히 구비치면서 마치 금속판처럼 반짝였다. 81. 갑자기 수면의 잔주름이 퍼졌다. 81. 말과 짐술에 아낙네들과 농부들을 실은 커다란 나룻배가 건너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81. 호, 이제 겨우 5시가 지났군. 81. 보스코보 에니코프가 말했다. 81. 스위지라니에서 급행열차가 오는군요. 81. 5시가 조금 지나면 의뢰역을 통과하지요. 81. 저 멀리 들판 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노랗고 푸른 빛깔의 열차가 달리고 있었다. 81. 거리가 멀어서 콩알을 늘어놓은 것처럼 조그맣게 보였다. 81. 그러나 어쩐 일인지 갑자기 멈췄었다. 81. 기관차 위로 흰 증기가 손뭉치처럼 솟아오르더니 81. 조금 지나서 경적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81. 이상한데 보스코보 에니코프가 말했다. 81. 사고가 난 모양이군. 81. 저기 늪지대 한복판에 정거할 이유가 없는데 81.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 81. 자, 어서 가서 차나 마십시다. 81. 니카는 정원에도 집 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81. 어른들과 따분해서 재미없고 자기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81. 어디로 숨어버렸을 것이라고 유라는 추측했다. 81. 아저씨와 보스코보 이니코프가 테라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81. 유라는 혼자서 쓸쓸히 집 주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81. 참으로 매혹적인 곳이었다. 81. 1분마다 노란 깨꼬리 한 마리가 울어대고는 81. 피리 소리처럼 밝고 윤기 있는 자기 울음소리가 전원 속에 끝까지 흡수될 때까지 한참씩 기다리곤 했다. 81. 강렬한 꽃향기가 화단 위에서 더위에 응결된 듯이 가라앉지 않고 공중에 떠돌고 있었다. 81. 지중해 연안의 프랑스 항구 안티브나 이탈리아 서남부에 있는 항구 보르디게라를 연상케 했다. 81. 유라는 정원 속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81. 풀밭 위에서 어머니의 음성이 맴돌다가 새들의 지저균과 벌들의 날개 치는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81. 그는 어머니가 자기의 대답을 기다리며 여기저기서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후둘후들 몸을 떨었다. 81. 산골짜기까지 걸어가 맑은 숲에서 그 밑바닥을 덮고 있는 회양목 숲 속으로 내려갔다. 81. 땅에는 바람에 쓰러진 수목과 꺾어진 나뭇가지가 흩어져 있는 데다가 어둡고 눅눅했다. 81. 꽃은 거의 없고 마디가 많은 쇠뜨기 줄기는 유라의 그림 성경책에 있는 이집트식 지팡이를 연상케 했다. 81. 유라는 점점 서글퍼지고 외로워졌다. 81. 울고 싶었다. 81. 무릎을 꿇자. 81.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81. 유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81. 주님의 천사여 나의 거룩한 수호천신이여 제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82. 만일 죽음 후에도 삶이 있다면 주여 성인들과 의인들의 얼굴이 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나라로 내 어머니를 데려가 주십시오. 83.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으니 죄인일 리는 없습니다. 84. 주여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어머니가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84. 어머니 85. 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픔 속에서 마치 어머니가 새로운 성인의 한 사람이라도 된 듯이 불렀다. 85. 그리고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갑자기 정신을 잃은 채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85. 그는 아주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다. 86. 정신이 들었을 때 위쪽에서 자기를 부르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87. 그는 얼른 대답을 하고 골짜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87. 문득 행방불명인 아버지를 위해 기도 드리지 않았음을 상기했다. 87. 어머니는 유라에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던 것이다. 87. 그러나 순간적인 실신 상태에서 깨어난 후여서 오히려 상쾌한 기분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홀가분한 느낌을 잃고 싶지가 않았다. 88. 언제든 다음 기회에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드려도 크게 잘못은 아닐 것 같았다. 89. 좀 기다리시라고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89. 유라는 아버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 90. 미샤 고르도는 오렌 브루크 출신 변호사인 아버지와 함께 2등 객차로 여행하고 있었다. 91. 11살이 된 미샤는 생각이 깊어 보이는 우수에 젖은 얼굴에 크고 검은 눈동자를 가진 소년이었다. 91. 그는 중학교 2학년생으로 아버지가 무스크바로 전근하게 되어 그 역시 무스크바의 중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91. 어머니와 누이들은 새 집과 이삿짐을 정리하려고 이미 무스크바에 가 있었다. 91. 소년과 아버지는 기차 속에서 벌써 사흘 동안을 여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91. 햇볕을 받아 석회같이 희게 바랜 러시아의 대지가 들판과 초원이 도시와 마을들이 뜨거운 먼지구름에 쌓여 잇따라 차창 밖을 지나갔다. 92. 도로에는 집마차 대열이 길게 뻗어 건널목 쪽으로 터덜터덜 굴러왔다. 93.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기차에서 바라볼 때는 집마차들은 멈춰져 있고 말들은 제자리에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같았다. 94. 큰 정거장에 닿을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승객들이 뛰어내려 앞을 다투어 식당으로 달려갔다. 94. 정거장에 군데군데 서 있는 나무들 뒤로 태양이 몸을 숨기며 그들의 급한 발과 바퀴 밑을 비추고 있었다. 95.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 하나하나가 계획적이고 건실한 것 같지만 종합해서 보면 그러한 움직임들을 통합하는 인생의 커다란 흐름에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취해 있는 것 같았다. 95. 사람들은 개인적인 염려나 배려라는 메커니즘의 원동력에 힘입어 분주하게 일하고 악착스럽게 싸우고 있었다. 96. 그러나 만일 낙천성이라는 고상하고도 근본적인 감정에 의해 조종되지 않으면 그 메커니즘들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97. 이 낙천성은 지상의 모든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연대감각과 인간의 생활이 서로 이행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죽은 자가 매장되는 이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신의 왕국이라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역사라 부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그 어떤 다른 차원에서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행복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98.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서 소년 미샤는 불행하고 괴로운 예외적 존재였다. 99. 우려감만이 그의 궁극적인 원동력이었고 낙천성 같은 것은 그의 마음을 가볍게 고상하게 해주지 못했다. 99. 그는 자기의 내부에 이 선천적인 특질이 있음을 이미 파악했으며 그래서 병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항상 그 징후를 응시하였다. 99. 그것은 그를 괴롭혔으며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99. 남들과 똑같은 팔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통된 언어와 생활양식을 가진 인간이 그들과는 딴판으로 극히 적은 사람의 사랑만을 받고 그 밖의 모든 사람의 멸시와 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99. 철이 들면서부터 그는 한시도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99.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도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건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99. 유대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99. 이런 일은 왜 존재하는가? 99. 슬픔밖에 가져오지 않는 이 끝없는 무력한 도전은 무엇으로 보상된단 말인가? 99. 어느 날 미샤는 이 문제를 아버지에게 여쭤보았었다. 99. 아버지는 그러한 전제는 불합리하며 그런 식으로 문제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애매하게 말할 뿐 만족할 만큼 아니면 숙명 앞에 묵묵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만큼 깊이 있는 해답은 전혀 제시해 주지 못했다. 99. 그 후 미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어른들을 점점 경멸하게 되었다. 99. 어른들은 모든 모순들을 불러일으키고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99. 자신이 어른이 되면 모든 걸 깨끗이 해결해 보이겠다고 그는 다짐하곤 했다. 99. 예를 들어 좀 전에 그 미치강이가 우리 착간에서 복도로 달려나갔을 때 아버지가 뒤쫓아 나간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99. 그리고 그 사내가 아버지를 밀쳐내고 문을 열고서 마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듯 급행 열차에서 몸을 던졌을 때 아버지가 열차를 멈추게 한 것이 공연한 짓이었다고 말할 사람도 역시 없을 것이다. 99. 그러나 지금 열차가 이렇게 오래 멈춰서 있는 것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우리 아버지가 그때 비상신호선을 당겼기 때문인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99. 무엇 때문에 열차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이토록 오랫동안 출발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까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99. 열차를 갑자기 세우는 바람에 공기 브레이크가 터졌다는 말이 나도는가 하면 열차가 급경사에서 섰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기관차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도 나돌았다. 99. 그리고 자살자가 저명인사여서 그와 같이 타고 가던 그의 변호사가 조소 작성을 위해 가까운 콜로그리 보프카역에 직원을 불러올 것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99. 기관조수가 전신주에 올라간 것을 보면 직원을 태운 순찰차가 지금 이리로 오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99. 소독약과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화장실의 악취가 차실 안으로 풍겨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99. 게다가 지저분한 기름종이에 싼 닭튀김 냄새까지 퀵퀴하게 풍겼다. 99. 잘난 듯이 짓거리는 페테르부르크의 중년 부인들은 그으름과 지분이 뒤섞여 집시처럼 되어버린 얼굴에 다시 분을 바르기도 하고 손수건으로 손을 닫기도 했다. 99. 그들은 고르돈 부자의 착관 앞을 지날 때마다 모양을 내느라고 연방 어깨에 걸친 쇼를 고치곤 했다. 99. 미샤는 그들의 꼭 담은 입술 사이로 어때요 우린 제법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있죠 우린 보통 여자들과는 다르답니다 우린 인텔리거든요 이런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라는 말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99. 자살자의 시체는 철로둑 중턱에 뉘어져 있었다. 99. 이마와 눈두덩을 흘러내린 시커먼 핏자국은 마치 그 얼굴에 가위표를 그려놓은 것 같이 보였다. 99. 말라붙은 피는 그의 몸에서 흘러나왔을 것이 분명한데 그의 피가 아니라 그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창고 조각이나 흙탕물 줄기 아니면 눅눅한 자작나무 잎사귀처럼 보였다. 99. 호기심이나 동정에 끌린 구경꾼들이 번갈아 가며 시체 주위에 모여들었다가 흩어져 갔다. 99. 자살자의 친구이며 동행자였던 거만한 변호사는 혈통 좋은 짐승처럼 건장한 몸집을 감싸고 있는 셔츠를 땀으로 적시면서 무표정한 어두운 얼굴로 시체 옆에 서 있었다. 99. 그는 더위에 허덕이며 파나마 모자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99. 질문을 받을 때마다 거들떠보려고도 않고 어깨를 흠칫거리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99.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오. 거의 전형적인 정신착란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99. 모지고세 레이스 스카프를 쓴 여인 노파가 두세 번 시체 옆으로 다가갔다. 99. 아들 둘이 모두 기관사로 있는 과부 치페르지 나였다. 99. 그녀는 두 며느리를 거느리고 3등차 무임승차권으로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99. 며느리들은 수녀원장 뒤를 따르는 수녀들처럼 스카프를 이마 위로 내려쓰고 조용한 걸음걸이로 묵묵히 노파 뒤를 따랐다. 99. 이 일행은 존경을 받기에 좋겠다. 99. 군중들이 그들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99. 치페르지 나의 남편은 철도사고로 불에 타 죽었다. 99. 노파는 시체에서 네댓걸음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 사이로 들여다보면서 99. 자기 남편의 경우와 비교라도 하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99. 모든 게 팔자소간이지. 99.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얌전히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99. 돈 많은 부자가 머리는 왜 돌았담. 99. 승객들은 모두 기차에서 내려 시체 주위로 몰려왔으나 99. 제각기 착간으로 되돌아간 것은 다만 물건을 도둑맞을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99. 땅 위로 뛰어내려 들꽃을 꺾기도 하고 주위를 산책하며 다리를 뻗쳤을 때 그들은 이 근처가 생기를 띄게 된 것은 오직 차가 정거했기 때문이며 99.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지막한 언덕들이 있는 많은 목장과 강 건너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과 교회당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다. 99. 가까운 곳에서 풀을 뜯고 있던 가축대에서 떨어져 사람들은 구경하려고 철로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온 한 마리의 암소와 마찬가지로 99. 기울어진 광선으로 자살 현장을 수줍게 비추고 있는 전역해조차도 무대의 소도구인 것처럼 이 고장에만 속해 있는 물건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99. 미샤는 이 사건으로 깊은 충격을 받았다. 99. 그래서 처음에는 놀라움과 슬픔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99. 긴 여행 중에 이미 죽은 그 사람은 몇 번이나 고르돈 부자의 착관을 찾아와서 몇 시간씩 미샤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곤 했었다. 99. 그는 고르돈 시에게서 온전과 정신적 안전과 이해를 발견하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며 어음이며 재산양도증, 파산이며 사기 등에 관한 법률 문제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99. 고르돈 시의 설명을 듣고 무척 놀랐다는 듯이 아, 그래요? 법률이 그렇게까지 관대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99. 내 변호사는 당신과 달리 훨씬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데요? 하고 말했다. 99. 이 신경과민의 사나이가 진정될 때마다 번번이 그의 동행인이 1등 객자로부터 와서는 샴페인을 마시자고 그를 식당차로 끌고 가곤 했다. 99. 동행인이란 바로 그 건정한 체격에 수염을 깨끗이 깎고 말숙한 옷차림을 한 거만한 변호사였는데 99. 지금 그는 새삼스럽게 놀랄 것도 없다는 태도로 시체 옆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다. 99. 변호 의뢰인들의 끊임없는 흥분을 오히려 그가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나 아닐까 하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99. 자살자는 지바고라는 유명한 백만장자로서 호인형 방탕자인데 이미 정신이 반쯤 돌아있었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99. 그는 미샤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기 아내의 얘기며 미샤와 같은 나이 또래의 아들 얘기를 했다. 99. 그리고는 역시 자기가 버린 두 번째 아내의 얘기도 했다. 99. 그러다가 무슨 다른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이내 입을 다물고 말았다. 99. 그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야 할 애정을 미샤에게 돌리듯 지나치게 상냥하게 대했다. 99. 큰 정거장에 열차가 닿을 때마다 뛰어내려가서는 책이나 장난감이나 토산물 등을 1등 대합실 매점에서 한 알음씩 사가지고 돌아와서는 99. 미샤에게 선물로 안겨주곤 했던 것이다. 99. 그는 쉴 새 없이 술을 마시면서 자기는 석 달 동안 잠이라고는 잡은 일이 없으며 잠시 동안만이라도 정신이 들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괴로움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99. 죽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고르돗네 착간으로 달려들어와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못하고 99. 다시 복도로 뛰어나가 열차에서 몸을 던졌던 것이다. 99. 미샤는 착간에 앉아서 우랄지방의 광물표본을 담은 조그만 나무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99. 그것은 자살자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99.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졌다. 99. 병행하는 다른 선로를 궤도차가 굴러왔다. 99. 의사 한 사람과 순경 두 사람 그리고 꽃 모양의 목표가 달린 99. 모자를 쓴 예심판사 한 사람이 뛰어내렸다. 99. 사무적인 냉랭한 음성이 들려왔다. 99. 질문을 하고 무언가 기입했다. 99. 차장과 순경이 모래 위에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간신히 시체를 땅 위로 끌어올렸다. 99. 어느 농군의 아내가 어이어이 울기 시작했다. 99. 승객들은 각자 자석으로 돌아갔고 차장의 호루라기 소리로 열차가 움직이기고 99. 8. 성이란 놈이 또 왔구나. 99. 니칸은 아니꼽다는 듯이 마음속으로 내뱉고는 종족을 감추려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99. 문 밖에서 방문객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99. 빠져나갈 길이 막힌 셈이다. 99. 침실에는 보스코보이니코프의 것과 자기의 침대 두 개가 있었다. 99.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얼른 자기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99. 옆방에서 그를 찾으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99. 그가 없는 것이 의아했는지 나중엔 침실에까지 들어왔다. 99. 아무도 없군. 99. 니콜라이 아저씨가 말했다. 99. 넌 나가서 놀아라. 99. 유라야. 내 친구는 좀 있으면 나타날 게다. 99. 그때는 함께 놀 수 있겠지. 99. 니콜라이 아저씨와 보스코보이니코프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99. 페테르부르크와 모스코바의 학생 데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99. 니카는 무려 20분가량이나 바보 같은 꼴을 하고 99. 그곳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99. 마침내 두 사람이 테라스로 나가자 99. 니카는 살그머니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 99. 정원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99. 그는 간밤에 잠을 못 자 기분이 언짢았다. 99. 올해 14살인 니카는 99. 자기가 어린애라는 것이 이제는 지긋지긋하게 싫었다. 99. 해가 떠오르며 이슬에 젖은 긴 나무 그림자를 99. 정원의 지면에 둥그스름하게 던져주고 있었다. 99. 나무 그림자는 검지 않은 젖은 벨트장어 같은 진회색이었다. 99. 취할 것 같은 아침 향기를 발산하고 있는 것이 99. 빗줄기로 무늬진 땅 위에 이 축축한 그림자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99. 갑자기 아침 이슬처럼 반짝이는 99. 은빛 물줄기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주르르 흘렀다. 99. 자꾸만 흐르는데도 땅에 흡수되지 않고 꿈틀하며 옆으로 획 돌더니 이내 사라졌다. 99. 그것은 살모사였다. 99. 니카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99. 그는 괴상한 소년이었다. 99. 흥분했을 때 곧잘 혼자서 커다란 소리로 말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 99. 어머니를 닮아서 고상한 테마와 역설을 좋아했다. 99.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99. 하지만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항상 괴로울까? 99. 신은 물론 존재한다. 99. 그러나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바로 나다. 99. 밑에서부터 꼭대기에까지 온통 흔들리고 있는 백약나무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99. 옳지. 저 나무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명령해야지. 99. 그는 미친 듯이 열중하여 전력을 기울여 마음속으로 움직이지 말아라 하고 외쳤다. 99. 그러자 백약나무는 금새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99. 니카는 좋아서 큰 소리로 웃어대며 목욕을 하러 강으로 달려갔다. 99. 극렬분자인 그의 아버지 지멘치 두드로프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황제의 칭령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지금은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다. 99. 그루지아의 에리스토프 공작의 딸인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젊은 미모의 여성으로 색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99. 그녀는 항상 무엇인가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란 폭동이니 모반이니 과격한 이론이니 하는 위험천만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배우들이나 불행한 낙오자들과 같은 족속이었다. 99. 어머니는 니카를 무척 사랑했다. 99. 그의 이름은 원래 인노켄치였으나 어머니는 인노체크니 노첸카니 하는 터무니없는 우스꽝스러운 애칭을 수없이 만들어냈다. 99. 어머니는 그를 자기 친정인 치플릿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다. 99. 그곳에서 그가 무엇보다도 감명을 받은 것은 그 집들 앞에 있는 가지를 뻗은 나무였다. 99. 그것은 볼품없는 열대산의 거목이었고 타는 듯한 남국의 하늘 아래 마당을 가려주는 코끼리의 귀같은 잎사귀를 달고 있었다. 99. 아버지의 무서운 성을 그대로 부르는 것은 니카에게 좋지 않은 일이었다. 99. 그래서 보스코보 이니코프는 니카의 어머니 니나 갈락치오 노부나의 동의를 얻어 니카가 외가족 성을 쓸 수 있도록 황제에게 개명을 청원할 작정이었다. 99. 그래서 아까 침대 밑에 숨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을 때에도 니카는 다른 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99. 보스코보 이니코프가 대체 뭔데 남의 일에 간섭한다지? 어디 두고 보자. 혼을 내주고 말 테니. 99. 그리고 나자는 또 뭐냐. 15살이라고 해서 건방지게 날 깔보고 어린이 취급하다니. 99. 고곳한테도 맛을 보여줘야지. 빌어먹을 것. 하고 그는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99. 내가 고곳을 죽여버릴 테다. 보트에 태워가지고 나가서 물에 빠뜨려 버려야지. 99. 그리고 어머니는 또 뭐냐. 떠나가면서 나와 보스코보 이니코프에게 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99. 흥 코카소스로 간다고. 다음 정거장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북쪽으로 갔을 거야. 99. 난 이런 시골구석에 처박아놓고 어머니는 대학생들과 어울려 경찰한테 총질이나 하면서 싸돌아 다니고 있겠지. 99. 그러나 내가 멍청이 같이 그들한테 질 줄 알아. 99. 나자 고개지배를 물속에 쳐놓고 학교를 집어치우고 아버지가 있는 시베리아로 가서 폭동을 일으킬 테니 두고 보라고. 99. 연못 언저리엔 연꽃이 피어있었다. 보트가 삐걱거리며 꽃잎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자 보트 위로 수박즙 같은 맑은 연꽃물이 새목골로 나타났다. 99. 소년과 소년은 연꽃을 꺾기 시작했다. 고무처럼 생긴 줄기 하나를 둘이서 동시에 잡아당겼다. 99. 밧줄을 걸쳐 당기듯이 보트가 기슥으로 끌려갔다. 99. 그곳은 짧은 줄기들이 서로 얽혀있었다. 99. 핏줄이 가느다랗게 보이는 노른자처럼 샛노란 꽃술이 달린 흰 꽃송이가 물속에서 들어갔다가는 다시 물을 토하며 떠오르곤 했다. 99. 니자와 니카는 보트 위에 나란히 앉아서 보트를 점점 더 기울이면서 꽃을 꺾고 있었다. 99. 이젠 학교에 가기가 싫어. 하고 니카가 말했다. 99. 인생을 시작해도 될 때라고 생각해. 사회에 나가서 남들처럼 일을 해 내 인생을 설계할 때다. 99. 그보다도 난 너한테 2차 방정식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수학 점수가 형편없어. 하마터면 재시험을 봐야 할 뻔했거든. 99. 흠 놀리고 있구나. 하고 니카는 생각했다. 99. 내가 아직 대수 같은 건 배우지 못했다는 걸 빤히 알면서 2차 방정식이니 뭐니 하는 말을 꺼낸 건 내 코를 납작하게 하려는 수작임이 분명하다. 99. 니카는 몹시 모욕을 느꼈지만 일부러 태연을 가장하면서 넌 크면 누구와 결혼하겠니? 하고 물었다. 99. 거의 동시에 그는 그러한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인지를 깨달았다. 99. 그건 먼 장래 얘기 아냐? 난 그런 거 아직 생각해 본 일 없어. 아마 난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99. 내가 관심 갖는다고는 생각지 마. 그럼 왜 묻지? 넌 바보야. 99. 그들은 입씨름을 시작했다. 99. 니카는 아침에 자기가 여자를 무조건 저주했던 일을 상기하고 입을 닥치지 않으면 못에 집어던져 죽여버리겠다고 울러댔다. 99. 어디 죽여봐. 하고 나자가 도전했다. 99. 니카는 두 손으로 나자의 허리를 움켜잡았다. 99. 둘이 맞붙어 싸우다가 그만 몸의 중심을 잃고 함께 못에 풍덩 빠져버렸다. 99. 둘 다 헤엄을 칠 줄 알았으나 연꽃줄기가 손발에 감겨 허우적거리면서 그들은 간신히 기슥으로 기어올랐다. 99. 신발과 호주머니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99. 니카 쪽이 더 맥이 빠진 것 같았다. 99. 그들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나란히 앉았다. 99.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령 지난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흥분히 가라앉기가 무섭게 서로 큰 소리로 욕짓거리를 하거나 한바탕 웃어대고는 그만 끝냈을 것이다. 99.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죽인 채 앉아있기만 했다. 99. 나자는 잔뜩 화가 나서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99. 니카는 온몸이 뻐근했다. 99. 마치 몽둥이로 호되게 얻어맞아 갈비뼈라도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99. 마침내 나자는 어른스러운 말투로 한마디 했다. 99. 너는 정말 미친 것 같아. 99. 니카도 역시 어른같은 어조로 대답했다. 99. 미안해. 99. 마치 두 대의 살수차처럼 물을 흘리며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99. 아침에 니카가 살모사를 본 곳에서 가까운 뱀들이 우글거리는 먼지투성이에 오르막을 그들은 걸어갔다. 99. 니카는 간밤에 느꼈던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의 신비스러운 흥분과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복종시켰던 거대한 힘을 상기했다. 99. 이번엔 어떤 명령을 내려볼까? 99.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뭘까? 99.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언젠가 또 한 번 나자와 연못에 빠지는 일이다. 99. 그런 일이 과연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지금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는 당장에 무엇이든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99. 제 2장. 다른 세계에서 온 소녀 100. 일본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갑자기 다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99. 혁명의 물결이 러시아를 휩쓸기 시작한 것이다. 99. 물결은 점점 더 험악하게 높아져 가기만 했다. 99. 이때쯤 벨기에인 기사의 미망인이며 러시아로 귀화한 프랑스인 아말리아 카를로구나 기샤르가 아들 로자와 딸 나라를 데리고 모스크바로 이주해왔다. 99. 아들을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시키고 딸은 여학교에 넣었는데 우연히도 나자 콜리 그리보바와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다. 99. 마담 기샤르의 남편은 유산으로 약간의 저그만 돈과 주권을 남겼는데 처음엔 시세가 올랐으나 지금은 자꾸 하락해 가고 있었다. 99.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으므로 그녀는 조그마한 업체를 하나 인수하기로 했다. 99. 빈민가로 알려진 개선문 근처에 있는 레비츠카야 양장점이었다. 99. 가게의 권리와 거래처, 재봉사와 견습공들까지 모두 합쳐서 전 주인인 레비츠카야의 법적 상속인으로부터 적당한 가격으로 인수받았다. 99. 코마로프스키 변호사는 그녀의 죽은 남편의 친구이며 지금은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99. 그는 러시아의 재반물정을 자기 손바닥처럼 환하게 알고 있는 사업가였다. 99. 마담 기샤르는 그와 자주 편지 연락을 하여 모스크바로 이주해오게 된 것이다. 99. 그는 정거장까지 마중을 나와서 기샤르네 식구들을 미리 예약해놓은 오르제이르 골목의 체르노고리의 여관으로 안내했다. 99. 로자를 사관학교에 라라를 자기가 선택한 여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권한 것도 바로 그였다. 99. 그는 로자에게 마구 농담을 했고 얼굴이 붉어질 만큼 라라를 바라보곤 했다. 99. 체르노고리의 여관에서 한 달가량 묵은 후 그들은 방 3개가 딸린 가게집으로 옮겼다. 99. 이곳은 모스크바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형편없는 곳으로 거리 전체가 빈민굴과 사창굴이 들어차고 건달과 깡패들이 득실거리는 타락한 인간들의 소굴이었다. 99. 이가 들끓고 초라한 가구에 불결한 방이래도 아이들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99. 아버지가 죽은 후 어머니는 줄곧 빈궁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고 로자와 라라는 자기들이 파멸 직전에 있다는 말을 거의 일과처럼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99. 자기들이 결코 거리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은 자각하고 있었지만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처럼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기가 죽는 버릇이 박혀있었다. 99. 어머니는 그들의 이러한 공포에 산 표본이었다. 99. 나이 서른다섯가량의 마담 기샤르는 금발에 풍만한 몸집의 여자였는데 심장병의 발작과 어이없을 만큼 어리석은 행동의 발작을 번갈아 일으키곤 했다. 99. 그녀는 무척 겁이 많았으며 남자들을 특히 더 두려워했다. 99. 이러한 공포심과 혼란 때문에 그녀는 줄곧 이 남자의 품에서 저남자의 품으로 전전하였다. 99. 체르노고리의 여관에서 기샤른의 가족은 23호실에 들었었는데 옆방인 24호실에는 이 여관이 개업할 당시부터 첼로 연주자인 트위슈케비치가 살고 있었다. 99. 그는 대머리로 유순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99. 상대방에게 호소할 때는 기도하듯 합장한 손을 가슴에 갖다 대는 버릇이 있었다. 99. 또 상류사회의 파티라든가 음악회 같은 데서 연주할 때면 고개를 잔뜩 뒤로 젖히고서 스스로 도취한 듯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곤 했다. 99. 그는 집에 들어앉아 있는 일이 거의 없고 날마다 볼쇼의 극장이나 음악학교에 나가 있었다. 99. 이웃으로서도 기샤르네와 사귀게 되어 서로 친절을 베풀며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99.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코마루프스키가 찾아오면 마담 기샤르는 아이들 보기가 어색했다. 99. 그것을 알고 트위슈케비치는 그녀에게 열쇠를 맡기고 자기 방에서 코마루프스키를 맡게 했다. 99. 얼마 안 가서 그녀는 트위슈케비치의 친절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따금 그의 방문을 노크하고는 자기의 페트론에게서 제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다. 99. 양장점은 트위슈카야 거리 모퉁이에 있는 단층집이었다. 99. 근처에 브레스트 철도 회사가 있어서 승무원이나 사무원들의 사택이며 기간고며 창고 등이 밀집해 있었다. 99. 그 건물 속에 올라 제미나라는 똑똑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99. 그녀는 기샤르네 양장점에서 일했으며 아저씨네 사택에서 살고 있었다. 99. 아저씨는 모스크바 하물력 직원이었다. 99. 올라는 손재주가 있는 견숙공이었다. 99. 양장점의 전 주인한테서도 솜씨를 인정받았었고 벌써 새 주인한테서도 귀여움을 받기 시작했다. 99. 올라는 라라를 무척 좋아했다. 99. 전에 레비츠카야가 주인으로 있던 때와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었다. 99. 피로한 직공들이 밟아대는 발밑에서 바삐 움직이는 손밑에서 미싱들이 요란하게 회전한다. 99. 개중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묵묵히 일손을 움직이고 있는 직공도 있다. 99. 길게 실을 깬 바늘을 뽑을 때마다 한쪽 팔이 획 반원을 그리며 위로 올라가고 방바닥에는 천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99. 미싱의 소음과 방울을 굴리는 듯한 키릴모제스토비치의 지저김 소리에 눌리지 않으려면 목청을 도두어 큰 소리로 말을 해야 했다. 99. 키릴모제스토비치는 창가에 매달아 놓은 조롱 속의 카나리아 이름이다. 99. 이 이상한 이름이 붙여진 사연은 무덤 속에 묻힌 옛 주인만이 알아서 지금은 아무도 사연을 아는 사람이 없다. 99. 응접실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의 부인들이 패션 잡지가 쌓여있는 테이블을 애워싸고 모델들과 최신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99. 지베인 속으로 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에는 마담 기샤르의 조수이며 재단사 패치소바가 앉아있었다. 99. 부석부석 늘어진 볼에 사마귀가 달린 깡마른 여자다. 99. 뾰로 만든 걸련 물뿌리를 누런 이빨 사이에 물고 코와 입에서 뿜어내는 누런 연기에 눈을 가늘게 뜨면서 그녀는 고객의 치수며 주소며 요구사항이며 영수증 번호 등을 기입하고 있었다. 99. 마담 기샤르는 양장점 경영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99. 그녀는 주인으로서의 위신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종업원들이 모두 정직하고 패치소바도 믿을 만에 안심이 되었다. 99. 그러나 사회의 분위기가 불안한 때인지라 마담 기샤르는 장례를 생각하기가 두려웠다. 99. 그녀는 이따금 절망에 휩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곤 했다. 99. 코마루프스키는 자주 찾아왔다. 99. 안체로 들어가려고 가게 안을 통과할 때면 가봉을 하러 온 멋쟁이 부인들이 깜짝 놀라 칸막이 뒤로 도망쳐 들어가서는 그의 허물없는 농담을 장난삼아 받아 넘겼다. 99. 재봉사들은 밉살스럽다는 듯이 그의 등에다 대고 비웃는 투로 소긍거렸다. 99. 각하께서 또 오셨군. 99. 마담의 애인님이야. 99. 징그러운 물소. 99. 여자를 잘도 잡아 잡수시는 눈부렁이. 99. 그의 불독잭으로 인해 그에 대한 증언은 더 컸다. 99. 이따금 줄에 메어 개를 앞세우고 오곤 하는데 개가 자꾸만 앞으로 달려드는 바람에 코마루프스키는 줄을 잡고 끌려가는 장님처럼 줄을 진 두 손을 잔뜩 뻗치고 비틀거리며 끌려가는 것이었다. 99. 언젠가 봄에 잭은 라라의 다리를 물어 양말을 찢어놓은 일도 있었다. 99. 저놈의 개를 언젠간 죽여버리고 말 거야. 99. 올려가 어린애처럼 일부러 볼멘소리로 라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99. 그러게 말이야. 참으로 무섭고 미운 놈이야. 99.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그 놈을 처치하겠다는 거니? 99. 쉿. 작은 소리로 말해요. 99. 어떻게 처치하는지 가르쳐줄까? 99. 어머니 장롱 위에 돌로 만든 부활절 달걀이 있지? 99. 응. 있어. 유리로 만든 것도 있고 대리석으로 만든 것도 있어. 99. 바로 그거야. 그거. 99. 좀 더 몸을 구부리고 잘 들어봐. 그걸 돼지기름에 볶는 거야. 99. 그 마기 새끼 같은 숙회 놈이 무슨 맛있는 것인 줄 알고 꿀꺽 삼키면 목구멍이 막혀 뻗어버리고 말 테니까. 99. 라라는 이를 다 드러내고 큰 소리로 웃으며 올려를 부러워했다. 99. 올려는 가난한 환경에서 살면서 제 힘으로 일하고 있다. 99. 이런 환경의 소녀들은 대개 조숙하기 마련이다. 99. 그러나 올려는 아직도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살고 있다. 99. 달걀을 제게게 준다? 99. 어떻게 그런 걸 다 생각해냈다? 99. 그런데 어째서 난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99. 라라는 생각했다. 99. 무엇을 보건 난 마음이 슬퍼지기만 하거든. 99. 엄마는 그 사람의 뭐라고 불러야 하지? 99. 그 사람은 엄마의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이다. 99.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나를 그런 눈초리로 보는 걸까? 99. 어쨌든 난 엄마의 딸인데. 99. 라라는 이제 겨우 만 16살밖에 안 되었으나 몸매는 성숙한 처녀였다. 99. 만 18이나 그 이상으로 보였다. 99. 머리도 영리하고 성격도 사근사근했다. 99. 게다가 용모 또한 뛰어난 편이었다. 99. 라라와 로자는 인생의 모든 것이 투쟁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99. 아무 걱정 없는 팔자 좋은 젊은이들과는 달리 아직 실생활에서 관계를 갖지 않은 사물에 대해 서투른 이론을 펴거나 호기심을 느끼거나 할 여유가 그들 남매에게는 없었다. 99. 라라는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존재였다. 99. 라라와 로자는 인생의 모든 것이 투쟁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99. 라라는 학교 성적이 좋았다. 99. 그것은 학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이 좋아야 했기 때문이다. 99. 공부도 잘했지만 집에서 익숙한 솜씨로 설거지도 하고 언제나 우아하고 거침없는 날렵한 동작, 날씬한 몸매와 목소리, 잿빛 눈동자와 윤기 있는 암앗빛 머리털 등 하나에서 열까지 나무랄 것이 없었다. 99. 6월 중순의 일요일, 휴일이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좀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었다. 99. 라라는 두 팔을 뒤로 하고 반드시 누워 있었다. 99. 가게는 여느 때와는 달리 조용했고 한길로 향한 창문이 열려 있었다. 99. 포석 위를 덜거덕거리면서 달리던 숙룡마차가 전차 선로로 접어들면서 미끄러지듯 경쾌한 바퀴소리로 변하곤 하는 것이 멀리서 들려왔다. 99. 거리의 소음이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 조금만 더 자야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99. 라라는 침대에 누워서 자기 몸의 두 부분, 즉 왼쪽 어깨뼈와 오른쪽 발톱의 감각으로 자기 키를 재고 있었다. 99. 어깨와 발 이외의 것들도 그녀의 자신임에는 틀림없다. 99. 육체의 윤곽 속에 빈틈없이 자리잡고서 미래를 향해 줄다림치려 하는 그녀의 영혼, 그녀의 내적 본질인 것이다. 99. 조금만 더 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쯤 카레트 시장의 번화관은 어떨까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99. 깨끗이 쓸고 닦은 마차점에 진열되어 있는 큼직큼직한 마차, 마차용 다각 램프, 박제공, 풍부한 생활. 99. 거리를 좀 더 내려가면 지나멘스키 연대 연병장에선 용기병들이 교련을 하고 있겠지. 99. 장교들이 잰걸음으로 원을 그리며 말을 몰고 병사들이 휙 날아오르듯 안장에 올라타고 속보로, 구보로, 모든 발로 달린다. 99. 연병장 울타리 밖에서는 유모와 부모들이 데리고 나온 어린애들이 입을 쩍 벌리고 줄지어서서 그것을 구경한다. 99.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페트로프카 거리다. 99. 이런 엉뚱한 생각을 다하다니 정말 뜻밖이야. 99. 난 단지 내가 사는 집을 보여주려 한 것뿐인데. 99. 엎어지면 코 닳을 곳이어서 말이야. 99. 카레트니 라디에 살고 있는 코마루프스키의 친구의 어린 딸 올리가의 명명일이었다. 99. 명명일을 축하하는 뜻에서 어른들은 댄스와 샴페인으로 하루 저녁을 즐기기로 했던 것이다. 99. 코마루프스키는 어머니를 초대했으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갈 수가 없어 라라를 부탁했다. 99. 라라를 데리고 가주세요. 당신은 늘 라라를 돌봐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니 약속대로 저희를 돌봐주세요. 99. 흥 그렇게 하는 게 돌봐주는 건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99. 왈츠를 춘 게 잘못이었다. 그런 춤은 이성이란 걸 잃게 한다니까. 99. 아무것도 생각지도 않고 빙글빙글 돌고 또 돈다. 99.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동안은 동화 속으로 빠져들어 시간이 흐르는 걸 잊는다. 99. 그러나 음악이 뚝 그치는 순간 차가운 물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은 아니면 벌고숭이가 된 몸을 남에게 보이기라도 한 것 같은 충격을 느끼게 된다. 99. 하긴 이미 어른이 됐다는 걸 자랑하려는 그 사람의 유치함을 자극했는지도 몰라. 99. 보통 능숙한 게 아니야. 내 허리를 끌어안을 때의 그 세련되고 자신만만한 손길. 99. 하지만 그따위식으로 키스하는 것만은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을 테야. 99. 정말이지 그렇게도 뻔뻔스럽게 그렇게도 오랫동안 남의 입술에다 자기 입술을 갖다 비벼댈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 99. 그따위 수줍은 듯 킥킥 소리를 죽여 웃거나 눈을 내리깔거나 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99.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다간 결국 좋은 일은 없을 거야. 바로 거기에 무서운 경계선이 있거든. 99.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헤어나지 못할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 거야. 99. 댄스 같은 건 생각지도 말자. 그것이 모둔하게 근원이 되므로 단호하게 거절하자. 99. 춤을 배우지 못했다든가 발을 삐었다든가 하는 핑계라도 돼서. 99. 그해 가을 모스크바의 철도 노동자들 사이에는 불온한 기온이 감돌고 있었다. 99. 카잔선 종업원들이 파업을 단행했고 브레스트선 사람들도 거기에 호응하기로 했다. 99. 파업은 이미 결정되었으나 개시 날짜에 관해서는 파업위원회에서 아직 의견의 통합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99. 종업원들은 모두 구실만 발견되면 즉각 파업이 개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99. 10월 초순. 우중충하고 쌀쌀한 아침이었다. 99. 금료 지급일이었으나 격리가에선 좀처럼 소식이 없었다. 99. 이윽고 사원이 금료 전표와 벌가금 공제 명세서 뭉치를 가지고 사무실로 왔다. 99. 출납개원이 금료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99. 금료를 타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차장, 전철수, 기계공, 여자 청소부들의 행렬은 관리국의 목조건물과 공장, 창고, 기간고, 철로 등을 끼고 있는 정거장 사이의 마당을 가로질러 끝없이 뻗어 있었다. 99. 도시의 초겨울을 느끼게 하는 짓밟힌 단풍잎, 녹아가는 눈, 기간차 매연, 역식당 지하실 화덕에서 가꾸어낸 따뜻한 검은 빵 냄새 등이 코끝을 간지럽힌다. 99. 흔들고 감고 펼치곤 하는 신호기에 따라 열차가 오가고 노선을 바꾸고 연결되고 분리된다. 99. 기간차의 기적과 차장과 전철수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공기를 찢는다. 99. 사다리 모양의 연기가 끝없이 하늘로 치솟고 발차를 기다리는 기관차가 뜨거운 증기를 뿜어올려 차가운 겨울구름에 화상을 입힌다. 99. 철도 강구장 푸블릭인과 역구 보성감독 파벨 페라폰토비치 안치포프는 솔로를 따라 이리저리 거늘고 있었다. 99. 안치포프는 노선 보수 부품의 품질이 나빠서 수리공장에 잔소리를 하려고 매일같이 들르곤 했다. 99. 강철의 장력이 부족하여 지구력 테스트에서 레일이 불합격을 맞았다. 99. 안치포프의 의견에 의하면 엄덩소란에 레일의 금이 가서 터질리라는 것이었다. 99. 관리본부에선 그의 의견 따위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99. 중간에서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99. 푸플릭인은 철도 제복인 금오를 두른 고급 톨가죽 외투에 앞서풀 헤치고 새로 맞춰 입은 모직사복을 내보이고 있었다. 99. 조심스럽게 걸으며 위도새 옷 끼시며 곧게 접힌 바지주름과 멋진 구두를 흡족한 눈으로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99. 푸플릭인은 다른 상념에 잠겨 있었으며 안치포프의 말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 99. 연방 회중시계를 꺼내서는 들여다보는 게 한시바비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99. 그렇고 말고 자네 말이 옳지. 그는 초조하게 상대방의 말을 가로챘다. 99. 하지만 위험한 건 교통량이 많은 본선의 경우뿐이야. 99. 자네 내 선로는 모세 쓰는 건가? 응? 대피선과 종단선뿐 아닌가? 99. 땅 위엔 민들레와 세기풀 따위가 무성하고. 99. 드나드는 차례야 이따금 빈차들을 바꾸려는 고물기관차가 고작이야. 99. 그렇다면 불만이 없어야 하는데 자네 아무래도 정신이 좀 이상한 건 아닌가? 99. 그런 곳엔 그런 레일도 가분해. 99. 나무 토막을 레일 대신 깔아도 별탈이 없을 걸세. 99. 푸플릭인은 또 회중시계를 꺼내보고 뚜껑을 찰칵 닫고는 99. 철로 가까이로 도로가 지나고 있는 저쪽을 바라보았다. 99. 마차 한 대가 길모퉁이에 나타났다. 99. 푸플릭인의 자가용 마차였다. 99. 아내가 그를 마중 나온 것이다. 99. 철없는 아이들을 꾸지들 때처럼 마부는 빽빽 소리를 지르며 99. 솔로 바로 옆에까지 말을 몰고 들어왔다. 99. 말들은 기차가 두려워 머뭇거렸던 것이다. 99. 마차 안에 한쪽 구석에 아름다운 기부인이 99. 쿠션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99. 그럼 또 보세. 99. 광구장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99. 난 레일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용무가 있네. 99. 부부는 마차를 몰고 가버렸다. 99. 그로부터 서너 시간이 흐른 뒤 항운이 깃들 무렵 99. 솔로에서 좀 떨어진 들판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불쑥 솟아오르더니 99. 연신 뒤를 돌아보며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99. 전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던 공지였다. 99. 그것은 안치포프와 치베르지니였다. 99. 좀 더 빨리 가세. 치베르지니 말했다. 99. 난 경찰에 체포될 걸 겁내는 건 아니야. 99. 저 후끄덩이 속에서 겁쟁이 파워 위원들이 회의를 끝내고 기어나와서 곧 우릴 뒤따라 올까 봐 그러는 거야. 99. 이젠 녀석들이 꼴도 보기 싫다니까. 99. 이렇게 꾸물거리다간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아. 99. 일을 저질러 놓고 슬슬 꽁무니를 빼자는 건 아니겠지. 99. 녀석들의 편을 드는 걸 보면 자네도 마찬가지야. 99. 마누라가 티프스에 걸려서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야 해. 99. 지금 난 내 정신이 아니네. 99. 오늘 급료를 지불한다는 말이 있더군. 99. 난 사무실에 들러보겠어. 99. 만약에 오늘 급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난 자네들하고는 별도로 행동하겠어. 99. 꾸물거릴 일 없이 혼자서 결판을 내고 말테야. 99. 대체 어떻게 결판을 내겠다는 건가. 99. 기관실에 내려가서 기적만 울리면 돼. 99. 아주 간단하지. 99. 그들은 짧게 작별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99. 치베르지는 솔로를 따라 시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99. 사무실에서 봉급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났다. 99. 굉장히 많은 수요로 보아 역의 종업원들이 거의 급료를 받은 모양이었다. 99. 어둠이 짙어져 사무실에 불이 켜졌다. 99. 앞 광장에 쉬고 있는 종업원들이 모여있고 광장 입구에는 푸플릭인의 마차가 서있다. 99. 마차 안에는 아침부터 그냥 그대로 앉아있었는가 싶게 똑같은 자세로 푸플릭인 부인이 앉아있었다. 99. 봉급을 받으러 사무실에 들어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99. 갑자기 짓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99. 마부는 가죽 포장을 씌우려고 마부석에서 내려와 마차 뒤쪽에 한 발을 얹고는 단단한 지주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99. 푸플릭인 부인은 줄곧 사무실에 불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짓눈깨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99.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무언가 꿈꾸고 있는 듯한 그녀의 시선은 종업원들의 머리 위를 스쳐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99. 그녀의 눈에는 종업원들의 존재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99. 치베르지는 우연히 그녀의 표정을 보자 역겨움을 느꼈다. 99. 그는 부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옆을 통과했다. 99. 사무실에서 그녀의 남편과 마주치게 될까봐 금녀는 나중에 받으러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99. 광장을 가로질러 작업장과 전차대에 검은 그림자가 깔려있는 어둑한 곳으로 갔다. 99. 그녀의 눈에는 종업원들의 존재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99. 전차대에서 기관고 쪽으로 선로가 뻗어있다. 99. 치베르지인? 쿠브리크? 99. 어둠 속에서 그를 부르는 두세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99. 안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와 아이의 울음 소리가 들렸다. 99. 빨리 들어가서 저 애를 구해줘요. 99.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말했다. 99. 늙은 감독 표두르 후돌레에프가 여느 때처럼 겸수궁이 유슈프카를 두들겨 패고 있었다. 99. 후돌레에프는 부하직궁을 괴롭히거나 술에 취해 싸움을 하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99. 그는 늠름한 청년 직궁이었을 때 많은 처녀들의 동경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다. 99. 그러나 그 무렵 교구 수녀원 학교를 졸업한 마르판은 후돌레에프의 구원을 물리치고 시베리진의 아버지인 기관사 사벨리와 결혼했다. 시베리진의 아버지는 후돌레에프의 동녀였다. 사벨리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후 그는 1888년에 그 유명했던 철도 충돌 사고 때 타죽었던 것이다. 5년쯤 지나서 후돌레에프는 다시 구원했으나 마르판은 이번에도 거절했다. 그 후 후돌레에프는 타락하여 술주종뱅이가 되었으며 이 세상과 사람들을 저주했다. 유슈프카는 치베리진이 사는 새집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는 타타르인 기마제트진의 아들이었다. 치베리진이 가끔 소년을 비호해준 게 더한층 후돌레에프의 증오를 부채질한 결과가 되었다. 줄칼을 그렇게 쥐다니 망할 놈의 타타르새끼. 후돌레에프는 유슈프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목덜미를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호통을 쳤다. 그래 주형 하나 제대로 떼어내지 못해 이놈아 이를 망쳐놓았어도 분수가 있지. 죽일 놈의 타타르 사팔뜨기 같으니. 다신 안 그럴게 용서해주세요. 다시 안 그런다니까요. 아야 아야 몇 천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들어. 처음에 굴대를 맞추고 다음에 제게 나사를 조일하고 말했잖아. 그런데 내놈은 언제나 제멋대로라 굴대를 망가뜨리고 말았잖아. 난 굴대엔 손도 안 댔어요. 정말로 손도 안 댔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어린애를 때리는 거요. 치베르지는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들어가며 말했다. 주제 넘게 자네가 참견할 바가 아냐 하고 후돌레에프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무엇 때문에 그 애를 때리느냐 말이요. 어서 썩어지지 못해. 주둥이만 살아있는 사회주의자 같으니. 이 녀석은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야. 내 굴대를 망가뜨려 놓았단 말이야. 아직 살려둔 것만도 다행이야. 난 겨우 이 녀석의 귀를 비틀어주고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겼을 뿐이야. 그 정도의 일로 죽이겠다는 거야? 후돌레에프 아저씨. 부끄럽지도 않소. 낯살이나 먹은 집공장이 그게 뭐요. 머리만 허옇게 세웠지 아직 철이 덜 든 모양이군. 죽고 싶지 않거든 썩 꺼져. 내가 날 설교할 참이냐? 개새끼 같으니. 넌 철로 위에서 만들어진 놈이야. 그것도 내 애비가 멀뚱히 보고 있는 데서 말이야. 내 애미를 잘 알아. 아무놈하고나 붙어먹는 그 말락갱이 암코양이 말이야. 다음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둘 다 묵직한 공구며 세 토막이 널려있는 선반대에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집어들었다. 사람들이 황급히 둘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아마 살인극이 벌어졌을 것이다. 후돌레에프와 치베르지는 목을 잔뜩 벗고서 헬스칸 얼굴에 충혈된 눈으로 후려칠 듯이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극도로 흥분한 탓에 둘 다 말 한마디 못했다. 구경꾼들은 두 사람의 팔을 등 뒤로 돌려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둘은 그것을 뿌리치려고 한두 번 몸을 비틀며 움켜잡고 있는 동료들을 떼밀었다. 그 바람에 단추가 떨어져 나가고 윗옷과 셔츠가 찢어져 어깨죽지가 드러났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애워싼 채 한참 동안 소란을 피웠다. 저 끌 끌을 빼앗아라 상대방 머리가 박살나겠다. 이봐요 후돌레에프 아저씨 진정해요 그렇지 않으면 팔을 꺾어버릴 테니까 이거 안되겠는걸 따로 떼어서 둘 다 가둬버려야겠어 그러면 끝이 나겠지. 갑자기 치베르지는 초인적인 힘으로 움켜잡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문쪽으로 달려갔다. 몇 사람이 그 뒤를 쫓았으나 그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 내버려 두었다. 문을 쾅 닫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의 어깨엔 습기찬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다. 난 그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칼을 들고 덤벼두는군 하고 그는 중얼거리며 방향도 의식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걸었다. 허위와 기만에 찬 이 세상에서는 살찌고 기름기 흐르는 기부인이 노동자들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의 희생자가 부질없이 동료를 학대하는 데서 쾌락을 찾고 있다. 새삼 그는 이러한 세상이 더없이 저주스럽게만 느껴졌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뜨겁게 달아오른 머릿속같이 합리적이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때가 도래하기를 재촉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가 며칠 동안의 철도 전역에 걸친 불온한 움직임, 집회에서의 연설, 파업 결정 등이 눈앞에 가로 놓인 위대한 행로의 개별적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몹시 흥분해 있었으므로 목표를 향해 무작정 돌진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을 의식하지 못했으나 그의 발은 목적하는 곳을 잘 알고 있었다. 치베르지니 안치포프와 함께 지하의 비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 파업위원회는 그날 밤부터 파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또한 어느 위원을 어디에 파견하며 어디서 누구를 소환할 것인가도 아울러 결정했다. 그러나 치베르지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그는 위원회가 그토록 빨리 결단을 내리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기관차 수리장의 경적을 울렸을 때 종업원들은 이미 기관고와 하물역에서 시내 쪽으로 떼지어 나오고 있었다. 기적은 영원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듯 밤공기를 뒤흔들더니 차츰 낮은 음향으로 떨어졌다. 이윽고 치베르지니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포기한 기관실 사람들이 군중에 합류했다. 그 후 몇 해 동안 치베르지는 그날 밤 자신이 철도선의 작업과 교통을 정지시켰다고 믿고 있었으나 꽤 오랜 후에 파업선동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파업동조라는 제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상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달려 나오며 물었다. 모두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신호는 무슨 신호요? 어둠 속에서 대꾸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는 기머거리야? 듣고서도 몰라? 화재 경보야. 우리더러 불을 끄게 할 모양이군. 아니 어디서 불이 났다는 건가? 하여튼 불이 나지 않았으면 경보를 울릴 까닭이 없잖아. 창문을 박자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은 무슨 불이야. 무지한 녀석들 같으니? 파업이 시작됐단 말이야. 알겠나? 다들 일을 그만둬. 일을 시키려거든 다른 놈들을 데려다 시켜보라지. 자, 다들 집에 돌아가자고. 점점 더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다. 철도 노동자는 파업으로 들어갔다. 7. 치베르지는 이틀 후에야 집에 돌아갔다. 수염이 텁스룩하게 자라고 수면 부족으로 녹초가 되었으며 스며드는 한기로 뼛속까지 얼어 있었다. 전날 밤 철이른 서리가 내렸으나 치베르지는 가오룻밖에 잊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대문 옆에서 문지기, 기마제트진이 그를 맞았다. 고맙습니다요. 치베르지는 나리. 문지기는 서투른 러시아어로 성급히 짓거려댔다. 우리 유시프카를 지켜주셨다구요. 당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마제트진, 당신 돌았어. 갑자기 나리라니. 그따위 말투는 집어치워요. 뭐 할 말이 있거든 빨리 하시오. 난 추워서 죽을 지경이니까. 춥다니요. 곧 따뜻해질 겁니다. 당신 어머니와 내가 어제 하물역에 가서 장작을 날라다 헛간에 가득 쌓아놓았답니다. 잘 마른 자작나무 장작 입죠. 고맙소, 기마제트진. 또 다른 할 말이 있거든 빨리 해요. 난 꽁꽁 얼었으니까. 오늘 밤은 집에서 주무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은 몸을 피하셔야 해요. 경찰이 와서 누가 오지 않았느냐고 묻기에 함께 일하는 문지기와 철도종업원 외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죠. 홀몸인 치베르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장가든 동생과 함께 이 집에 살고 있었다. 건물은 이웃에 있는 성삼위일체 교회의 소유였다. 세든 사람들 중에는 성직자 몇 명과 행상인 두 명이 있었으나 나머지는 거의 전부 모스크바 브레스트 철도의 하급 종업원들이었다. 석조 건물이었으나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복도는 목조로 되어 있었다. 그 복도에는 미끄럽고 불결한 층계가 몇 군데 위층으로 나 있고 고양이 냄새와 키키한 양배추절인 냄새가 풍겼다. 층계가 구부러지는 곳에는 화장실과 자물쇠가 채워진 창고가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치베르지는 동생은 러일 전쟁에 징집되어 병사로 출정했다가 부상을 입었으나 지금은 크라스노 야르스크 육군병원에서 거의 완쾌되어 가고 있었다. 아내와 두 딸이 그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크라스노 야르스크로 떠났다. 치베르지는 대대로 철도 종업원이어서 무려 승차권으로 온 러시아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집안이 조용했다. 집에는 치베르지는가 어머니밖에 없었다. 치베르지는 내가 사는 곳은 2층으로 층계 위 문앞에는 물장수가 정기적으로 채워주는 큰 물통이 있었다. 뚜껑이 반쯤 열리고 양은컵이 얼어붙어 있는 물통이에 놓여 있었다. 흠 프로프가 왔었구나. 치베르지는 희주 웃었다. 그 사람이 꿀꺽꿀꺽 물을 먹는 걸 보면 뱃속에 불이라도 난 것 같거든. 프로프 아파나시 예비치 소콜로프는 어머니의 먼 치척대는 사람으로 교회의 성가대원이었다. 치베르지는 얼어있는 컵을 떼어냈다. 그리고는 초인종 줄을 당겼다. 따뜻한 공기가 부엌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열려진 문틈으로 훅 끼쳐왔다. 불을 많이 뗀군요 어머니. 방안이 아늑하고 따뜻해서 아주 좋아요. 어머니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조용히 상냥하게 떼어놓았다. 무슨 일이든 결단력이 있어야 해요.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는 나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스크바에서 바리샤바까지의 철도가 모두 막혀버렸어요. 나도 안다. 그러니까 오는 게 아니냐. 널 찾고 있어. 어디로든 멀리 피신해야지. 어머니의 절친한 남자친구 후돌레이프 영가님한테 하마터면 머리통이 박살날 뻔했어요. 하고 그는 어머니를 웃기려고 했다. 어머니는 농담인 줄도 모르고 정색을 하고선 대답했다. 치베르지는? 그분을 비웃어선 안 된다. 가엾은 사람이야. 그 주정뱅이를 동정해야 해. 안치포프가 체포됐어요. 어머니. 밤중에 들이닥쳐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그를 아침에 끌고 가버렸어요. 그의 아내는 티프스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고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파샤가 기모거리 고모와 단둘이 남았는데 그나마 그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무래도 그 애를 우리가 맡아야 할 것 같군요. 헌데 프로프는 왜 왔죠? 그가 온 걸 어떻게 하니? 물통뚜껑이 열려있고 컵이 얼음 위에 있더군요. 그래서 프로프가 왔을 거라고 생각했죠. 잘도 알아맞추는구나. 그래 다녀갔다. 장작을 꼬달라기에 좀 주었지. 아 나 좀 봐. 바보같이 딴소리만 짓거리고 있었구나. 프로프가 전해준 소식부터 너한테 알려줘야 하는 건데. 황제 폐하께서 포고문에 서명하셔서 세상이 싹 달라진다는구나. 누구나가 다 사람 대접을 받고 농민은 토지를 받고 우리도 기족과 대등하게 된다더라. 정말로 서명이 끝나서 곧 공포하기만 하면 된대. 종무원에서 교회의 기도에 추가하도록 뭔가 보내왔다지 않겠니? 감사의 기도문인지 폐하를 위한 기도문인지는 듣고도 잊어버렸다만. 8. 파시아 안치포프는 아버지가 파업 주무자의 한 사람으로 구속된 데다 어머니마저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므로 치베르신 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는 암앗빛 머리 한가운데 가리마를 탄 단정한 용모의 깔끔한 소년이었다. 언제나 머리에 빗질을 하고 교복과 혁대에 달린 중학교 휘장을 노상 바로잡고 냈다.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데다가 관찰력이 예민하여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건 그대로 흉내를 내보이고는 자기도 웃고 남도 웃기곤 했다. 10월 17일에 칙서가 공포되고 나서 곧 일대 시위 행진이 조직되었다. 트베리 문을 출발하여 모스크바의 반대쪽 끝인 칼루지스카야 거리까지 행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여기에도 들어맞았다. 몇 개의 혁명단체가 공동으로 계획했었는데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도중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예정했던 날 아침에 군중이 거리로 나온 것을 알고는 황급히 대표를 파견하여 시위 행진을 지휘하도록 했다. 치베르지니 혁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굳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시위 행렬의 대열에 끼어들었다. 명랑하고 사김성 있는 파샤도 함께 따라 나섰다. 2월 초에 건조하고 쌀쌀한 날이었다. 조용한 낮빛 하늘에서 간혹 눈송이가 천천히 날아 내려와서는 잿빛 먼지같이 보도에 깔렸다. 보이는 것은 온통 사람들의 얼굴뿐이었다. 외투 대용의 누비옷과 양털 가죽 모자, 노인들과 남녀 대학생들, 아이들, 제복을 입은 철도 노동자들, 긴 장화에 가죽 코트를 입은 전차 운전사들과 전화국 종합원들, 남녀 중학생들. 그들은 얼마 동안 바르샤반칸이 희생이 되어 죽어간 사람이니 마르세일 라이즈니 하는 노래들을 불렀다. 그러나 행렬 손도에서 뒷걸음으로 걸으면서 지휘봉 대신 모자를 흔들며 노래를 지휘하고 있던 사나이가 갑자기 앞쪽을 돌아보더니 다른 간부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노래가 뒤죽박죽이 되어 멎어버렸다. 수많은 무수한 발자국만이 얼어붙은 포도 위를 울렸다. 카자흐 기병들이 전방에서 행렬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가 시위 행진 지휘자들에게 급히 전달되었다. 가까운데 있는 약국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그까짓 것쯤 상관없어 하고 간부들은 말했다. 평온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가까운데 있는 공공건물을 점령하고 군중에게 위험이 닥쳐왔다는 걸 경고한 후 해산시키기로 하자. 적당한 건물을 정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점원협회 회관이 적당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술전문학교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 무역통신학교가 좋다는 사람도 있었다. 논쟁이 매듭지어지기 전에 그들은 어느 중학교 건물 앞에 다다랐다. 이미 거론되었던 어느 건물 못지않게 마땅한 피난처가 될 듯했다. 학교 앞에 이르자 지휘자들은 현관 앞 반원형 층계에 올라가서 행렬의 선두자에게 정지하라고 손짓을 했다. 여러 개의 출입문이 일제히 열리고 군중은 현관 홀로 밀려들어 층계를 올라갔다. 강당으로! 강당으로! 뒤에서 몇몇 사람이 소리쳤으나 군중은 그냥 안으로 몰려들어 제멋대로 복도와 교실로 흩어져 들어갔다. 지휘자들은 간신히 군중을 강당으로 몰아놓고 의자에 앉힌 후 카자흐 기병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경고하려 했으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군중은 행진을 중단하고 큰 건물에 들어온 것을 즉흥적인 집회를 갖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일은 그렇게 진행되었다.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데 지친 사람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누구든 다른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자기의 할 일을 대신해 주길 원했다. 연단에 낯선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구구한 의견이 나왔지만 군중은 의자에 앉아 담배라도 한 대 피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관대하게 눈감아 주었다. 결과적으로 가장 갈채를 받은 사람은 서투른 연사였다. 군중은 연사의 말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찬성의 환성을 올렸다. 이렇게 방해를 받아도 그것을 탓하려는 연사는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흥분에 쌓여 연사의 말이면 무엇이든 찬성했다. 여기저기서 수치를 알라는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항의의 전문이 작성되어지기도 했다. 마침내 연사의 틀에 박힌 열변에 실증이 난 군중은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 연사를 남겨두고 거리로 몰려나갔다. 또다시 행진이 시작되었다. 옥내 집회가 진행되는 사이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온 시가가 하얗게 덮여 있었다. 눈송이가 점점 커져갔다. 기병대가 달려들었을 때 시위 행렬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군중이 일제히 만세를 거듭 외치고 있을 때 갑자기 앞쪽에서 아비규환에 가까운 음향이 물결처럼 뒤로 퍼져왔다. 사람 살려! 아이쿠 살인이야! 하는 외침이 다른 뜸모를 부르지즘에 섞여 들려왔다. 그와 거의 같은 순간 이런 음향의 물결을 타고 갈라진 군중 사이로 생긴 좁은 통로를 따라 말머리와 말갈기, 창칼을 치켜든 기병들이 손살같이 내다랐다. 소대 절반가량의 기병이 군중 사이를 뚫고 나가 방향을 바꾸어 다시 행렬의 뒤쪽을 가르고 들어왔다. 사륙이 시작되었다. 삽시간의 거리는 온통 비어있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골목길로 도망쳐 들어갔다. 눈발이 뜸해졌다. 밤거리는 을신현스러웠다. 이웃고 지붕 너머로 떨어지는 태양이 건물 모퉁이에서 손가락 하나를 길게 뻗어 기병모의 빨간 깃털과 땅바닥에 떨어져 펄럭이는 붉은 깃발과 눈위에 새겨진 붉은 핏자국 등 길 위에 붉은 것들을 모조리 집어갔다. 머리가 박살난 사나이 하나가 신음소리를 내며 포도 가장자리를 기어가고 거리 끝까지 추격해 갔던 몇 명의 기병이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었다. 두건이 뒤로 벗겨져 내려간 치베르진의 어머니 마르파가 말발굽에 채일 듯이 거리를 우왕좌왕하며 정신나간 사람처럼 파샤! 파샤! 하고 외치고 있었다. 파샤는 줄곧 그녀의 곁에 붙어 다니며 집회에서 맨 나중에 연설한 연사의 흉내를 내어 그녀를 웃기기까지 했는데 기병대가 달려들었을 때 혼란 속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던 것이다. 기병의 모진 채찍이 그녀의 등을 후려쳤다. 두꺼운 소못을 입고 있어서 아픈 줄은 몰랐으나 그녀는 달려가는 기병의 등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자기와 같은 여자에게 그것도 거리 한복판에서 채찍을 휘두른데 격분한 모양이었다. 마루파노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사방을 애타게 두리번거리다가 다행히도 건너편 포도에 있는 파샤의 모습을 발견했다. 파샤는 식료품점과 석조건물 현관 사이에 오목한 곳에 서 있었다. 보도에까지 말을 몰고 올라온 기병에게 쫓겨 다른 통행인들도 그곳에 몰려있었다. 사람들이 겁에 질려 허둥대는 것이 재미있다는 듯이 그 기병은 승마 제주를 피워 보이고 있었다. 뒷걸음질로 말을 사람들 사이로 몰아넣고 뒷발로 서게 하여 마치 서커스의 고개사처럼 천천히 공중에서 앞발을 놀리게 했다. 그러다가 동료들이 되돌아온 것을 보자 재빨리 방향을 바꾸어 두 손어 걸음으로 대열에 끼어들었다. 마침내 겁에 질려 몰려있던 군중이 흩어져가고 파샤도 노파 곁으로 달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치베리진의 어머니는 쉴 새 없이 투덜거렸다. 망할 놈의 살인자들 같으니 황제께서 자유를 주어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는데 저놈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 보지. 모든 걸 다시 뒤엎어버리고 싶어서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거란다. 마르파 노파는 기병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틀어 저주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아들조차 저주스러웠다. 이렇게 화가 날 때는 최근에 모든 소동이 똑똑한 채 하는 치베리진 녀석들의 탓인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 머저리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공연이 일만 저지르고 다닌다니까. 파샤, 아까 그 연사의 흉내나 다시 한번 내보려 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낼까? 정말 배꼽을 뺀다니까. 집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녀는 아들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말탄 곱슬머리 등신이 자기 같은 늙은이의 궁둥이에다 채찍질을 하다니 세상에 그런 법도 있느냐고. 그렇지만 어머니, 나한테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뭐 카자흐 기병대장이나 헌병대장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9. 니콜라인 니콜라에 비치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뛰어다니는 시위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시위 행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자 그는 그 속에 혹시 유라가 끼어 있지는 않을까 한참 동안 살펴보았다. 그러나 유라나 유라의 친구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다만 두드로프의 아들의 모습이 한 번 눈에 띄었을 뿐이다. 바로 얼마 전에 왼쪽 어깨에서 총알을 뽑아냈는데 또 저런 위험한 곳을 쏟아다니는 턱없이 대담한 녀석이다. 니콜라인 니콜라에 비치는 그의 가을에 페트루브루크에서 이곳 모스쿠바로 왔다. 모스쿠바에는 자기 집이 없었고 여관 생활을 하기도 싫어서 먼 친척인 스벤치스키 댁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2층 구석에 있는 서재를 빌려 쓰고 있었다. 스벤치스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으므로 지금은 고인이 된 양친이 까마득한 옛날에 돌고루키 궁작에게서 세를 얻어든 이 2층 집은 너무 넓었다. 그것은 돌고루키 가문의 소유지에 옹기종기 모여서 있는 여러 모양의 가옥들 중에 하나였다. 돌고루키 가의 소유지는 옛날부터 밀가루 동네라고 불려지는 세 갈래의 새끌로 둘러싸여 있었다. 거기에는 안뜰색과 정원 하나가 딸려 있었다. 서재에는 창문이 넷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침침했다. 책들과 서류들, 양탄자와 파나 따위가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다. 서재 밖으로 반원형 발코니가 달려있고 발코니 2층 유리문은 겨울에 대비하여 폐쇄해 놓았다. 발코니로 통하는 문과 두 창으로부터는 무질사하게 서 있는 집들과 담벽 그리고 설매 자국이 먼 길까지 나 있는 저쪽까지 뻗어 있었다. 자줏빛 그림자가 정원으로부터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녹아버린 천물 모양의 고드름이 가득 달린 나무가 무거운 가지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싶어 하는 듯이 방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니콜라이 니콜라이 비치는 골목길을 내려다보며 페테르부르크에서 보낸 지난해의 겨울을 회상했다. 가폰, 고리키, 비테, 그리고 그가 만난 현대 작가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혁명운동의 지도자 가폰 신부는 1905년 이른바 피해 일요일에 동궁 앞에서의 대모를 지휘했으나 후에 스파이 혐의를 받고 혁명가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는 마음속에 구상 중인 어떤 책을 저술하려고 그 혼란을 피해 이 도시로 평온과 정적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어림없는 생각이었다. 여자전문학교며 종교철학협회, 적십자사기금과 파업기금 등을 위해 날마다 강연을 해야 했고 따라서 사색에 몰두할 여유라고는 전혀 없었다. 지금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스위스의 산촌 같은 곳으로 가서 호수와 산과 하늘이 서로 맞닿는 맑은 공기 속에 조용히 묻혀 사는 생활이었다.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는 창가에서 물러났다. 누구를 방문하거나 거리를 산책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톨스토이 주의자인 브이블로치노프가 방문하겠다고 전해온 이를 상기했다. 그는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문득 조카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는 볼가강 연안의 운둔지에서 페트르부르크로 옮겨갈 때 베자냐핀가와 오스트로 무이수렌스키가 셜라빈가와 미아엘리스가 스벤치츠키가와 구로메코가 등 멀고 가까운 친척이 많은 모스크바에 유라를 남겨두고 갔었다. 처음엔 주책스러운 허풍선이 노인으로 일가 친척 사이에서 페치카라 불리는 오스트로 무이수렌스키에게 유라를 맡겼다. 페치카는 자기의 양녀인 모차라는 젊은 처녀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그런 죄 많은 생활을 가지고 제 딴엔 구질서의 파괴자이며 진보적인 사상의 기수로 자처하고 있었다. 게다가 친척들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유라의 양육비로 맡겨둔 돈을 자신을 위해 모조리 써버렸다. 그래서 유라는 구로메코 교수댁으로 옮겨졌으며 그 뒤로는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구로메코가의 분위기는 유라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 집 안엔 유라와 동갑인 교수의 딸 토냐가 있고 그 집에서 살다시피 아는 유라의 동급생 미샤 고르돈도 있어 언제나 같이 지냈다. 그 애들은 재미있는 3인조야 하고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는 생각했다. 셋이 모두 사랑의 의미와 톨스토이의 크로이체르 소나타 따위의 책을 탐독했고 순결의 설교에 심취되어 있었다. 미성년으로 한때 광적인 순결을 주장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들의 경우는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 어린아이들이라 참으로 순수하여 극단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관능이나 육체의 쾌락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멸시했고 그 말을 실증이 나도록 사용했다. 본능이건 도색문학이건 매춘부건 육체와 관계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추잡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얼마나 서투른 표현인가 그러면서도 이 말을 입 밖에 낼 때는 을의 얼굴이 붉어지거나 해슥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내가 모스크바에 있었더라면 하고 니콜라이 니콜라이 비치는 생각했다. 그들을 그렇게까지 되도록 버려두지 않았을 거야. 수치를 안다는 건 필요하지만 그래도 정도 문제가 아닌가. 오 부이볼로치노프씨 어서 오시오. 니콜라이 니콜라이 비치는 손님을 맞아들였다. 10. 톨스토이시 회색 루바시카를 두툼한 혁대로 졸라맨 뚱뚱한 사나이였다. 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포제 장아를 신고 바지 무릎팍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있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호인다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다. 넓고 검은 리본이 달린 조그만 코안경이 코 위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다. 현관에서 외투는 벗었으나 목도리는 그냥 목에 건 채 방바닥에 질질 끌고 또 둥근 펠트 모자를 손에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되어 그는 악수도 못했고 인사말도 제대로 건네지 못했다. 음 음 하고 괴상한 소리를 내며 그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방안을 둘러보았다. 아무데나 내려놓으시오. 니콜라이 니콜라의 비치는 부이블로치노프에게 입을 놀릴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사나이는 톨스토이 추정자의 한 사람이었으나 평온이라는 것을 모르는 위대한 천재의 사상은 이사나이의 머릿속에서 형편없이 천박한 것으로 변질되어 태평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어떤 학교에서 열리는 정치범 구제 집회에 연사로 나와달라고 부탁하려고 니콜라이 니콜라의 비치를 찾아온 것이다. 그 학교에서는 벌써 연설을 했는데요. 정치범 구제를 위해서 말인가요? 그렇소. 그럼 한 번 더 해주시오. 니콜라이 니콜라의 비치는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은 승낙하고 말았다. 용건은 그곳으로 끝났다. 니콜라이 니콜라의 비치는 손님을 굳이 만류하려 하지는 않았다. 부이블로치노프는 곧 돌아가도 무방했으나 신뢰가 될 줄 알았는지 무엇이든 흥미있고 자연스러운 화재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물러갈 생각인데 싶었다. 그러나 대화는 어색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고 보니 당신은 퇴폐파가 되었군요. 신비주의에 가담한 건 아니오. 그건 또 무슨 뜻이오?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군. 잼스투보를 기억하시오. 기억하고 말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자나소. 그리고 우리 농촌학교와 사범학교를 위해 함께 일했었지. 생각나오? 물론이지. 그땐 참 열렬했었소. 그 후 당신은 공중위생과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게 아니오. 얼마 동안. 흠 그런데 지금은 파오누스니 닌프니 고대 그리스의 청년 시민이니 태양처럼 되잖으니 하는 걸 운운하고 있으니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당신처럼 유머를 알고 민중을 아는 지적인 인간이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다니 정말 기막힌 일이오. 내 말이 너무 지나쳤는지는 모르겠소만 아무렇게나 직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당신은 내 사상을 몰라요.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건 파오누스니 닌프 따위가 아니라 학교와 병원이오. 누가 아니랬나? 농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소. 이렇게 대화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니콜라이 니콜라이 비치는 헛수고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상징파의 일부 작가에게 끌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톨스토이 주의로 화제를 돌렸다. 어느 정도까지는 나도 당신네들과 동감이오. 그러나 인간은 미의 헌신함을 할수록 선에서 멀어진다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소. 그럼 당신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오? 미로서 세상이 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를테면 극단적인 스타일리스트 로자누프나 도스토이프스키 따위의 미스터리가 되란 말이오. 잠깐만. 내 설명부터 들어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감옥이건 또는 내세의 응보이건 어떤 종류의 위험으로써 인간의 내부에 잠자는 야수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성의 최고의 표상은 자기 희생적인 전도자가 아니라 서커스의 채찍을 휘두르는 조련사라는 결론이 나오잖소. 그러나 여러 세기에 걸쳐 인간을 야수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마음속의 음악이오. 무엇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진리의 힘이오. 그 본보기의 매력이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란 말이오.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가르침과 계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왔소. 그러나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예를 끌어들여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일상의 현실적인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오. 그 밑바닥에는 인간들끼리의 영혼의 교감은 불멸의 것이며 무릇 생명은 뜻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이라는 기본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군. 그런 건 책으로 써내는 게 좋을 거요. 부위볼로 치노프가 돌아간 후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는 무서운 흥분에 휩싸였다. 아무런 효과도 반응도 없는 그 머저리한테 자기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온 사상의 일부를 털어놓은 데 대해 스스로 분노를 느꼈다.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의 분노는 갑자기 대상을 바꾸었다. 이것은 그에게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는 다른 일을 상기했던 것이다. 그는 일기를 쓰고 있지는 않았으나 1년에 한두 번 특히 머리에 떠오른 사상을 두터운 노트에 기입하곤 했다. 지금 그는 그 노트를 꺼내놓고 읽기 쉬운 굵직굵직한 글씨로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슐레젠 게르라는 그 바보 같은 여자 때문에 온정일 기분이 좋지 않다. 아침에 와서 점심때까지 붙잡고 앉아서 무려 두 시간 동안이나 잠꼬대 같은 소리를 낭독하는 바람에 나중엔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A라는 작곡가의 천지개벽 교양곡을 위해 작사한 상징파 시인 B의 운문으로 된 가사라는 것인데 유성의 정령이니 사원소의 소리니 하는 따위의 헛소리의 나열이었다. 나는 간신히 듣고 있다가 끝내 참지를 못하고 제발 집어치워 달라고 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설사 파우스트 속에 그런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부자연스러운 이유를 나는 확실히 깨달은 것이다. 그것은 일부러 꾸며낸 표현이어서 실은 아무도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인에겐 그런 건 필요치 않다. 현대인은 우주의 수수께끼에 압도될 때면 그리스 시인 해시오드의 육각 운시에 몰두하지 않고 물리학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형식이 구태의원에서 과학이 이미 분명하게 밝혀낸 것을 불과 물의 정령들이 다시 혼란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 장르가 현대예술의 정신과 본질, 원동효과는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천지개벽론은 고대세계, 인간이 아직 많지 않아서 자연을 밀어내지 않았던 고대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맘모스가 지상을 활보하고 거대한 용이나 공룡의 기억이 사람의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했다. 자연이 사람의 눈을 강하게 끌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그 시대에는 아직도 신들이 가득했을 것이다. 그 시대는 인류 연대지의 첫 페이지에 지나지 않았다. 이 고대세계는 로마에서 끝났다. 인구 과잉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로마는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신들과 정복당한 사람들의 고물시장, 땅과 하늘의 두 층계로 이루어진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다. 그리고 새 매듭으로 얽힌 내장에 감겨둔 오물덩어리였다. 다키아인, 헤롤리아인, 스키티아인, 사르마티아인, 북방인, 살없는 무거운 수레바퀴, 지방 낀 눈덩어리에 가리워진 눈, 남색, 두겹으로 늘어진 턱, 학식 있는 노예의 살을 먹고 자라는 물고기, 무지목매한 황제들. 사람들은 그 후에 어느 시대보다 더 우글거렸고, 모두 원형 경기장 통로에 빽빽히 쫓겨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야 했다. 마침내 이 무미건조한 대리석과 황금의 태족 속에 뛰어난 인간미와 구수한 시골 냄새를 풍기는 갈릴리 사람 그리스도가 광위에 쌓여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때부터 신들도 국민들도 없고 오직 한 사람, 목수이며 농부이며 석양의 양떼를 이끄는 사람, 조금 더 거만한 말투를 쓰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어머니들의 자장가로 불려지고 전 세계의 화랑에 그려진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다. 11. 페트로프카 거리는 페트르부르크의 한 모퉁이를 모스크바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거리 양쪽에 늘어선 집들, 건물의 고상한 장식, 책방, 도서관, 지도 제작소, 고급 담배 가게, 고급 요리점, 현관위에 걸린 우윳빛 둥근 가스 등, 겨울이면 이곳은 침울하게 낯을 찌푸리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견실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수입이 좋은 지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 뿐이다. 빅토르 이폴리토비치 코마루프스키는 이곳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었다. 단단한 참나무 손틀이 달린 넓은 층계를 올라가면 그의 호화로운 아파트가 있었으며 가정부라기보다는 그의 조용한 은신처의 관리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엠마 에르네스토브나가 눈에 띄지 않고 귀에 거슬리지 않게 빈틈없이 집안일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인의 생활에는 일체 간섭하려 들지 않았다. 그도 역시 훌륭한 신사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품위와 예의로 그녀를 대했고 그녀의 평온한 생활이 맞아들일 수 없을 듯 싶은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집에 초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안은 항상 수도원 같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창문엔 차양이 내려져 있고 방 안엔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보이지 않아 수술실 같이 깨끗했다. 일요일 아침이면 코마루프스키는 불독을 데리고 산책삼아 페트로프카에서 쿠즈네티키 다리까지 천천히 걸어가다가 어느 길 모퉁이에서 배우이며 도박꾼인 사탄이지를 만나곤 했다. 두 사람은 쿠즈네티키 다리를 함께 거닐면서 짤막한 음담이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경멸하듯 콧방귀를 끼기도 하고 너톨 웃음을 웃기도 했다. 그들의 굵고 큰 웃음소리는 개 짖는 소리만큼이나 무의미하게 울려 퍼졌다. 12. 날씨가 바뀌고 있었다. 양철홈톤과 처마 끝 차양에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봄 소식을 전하기라도 하듯 앞뒤집 지붕이 물방울 소리로 서로 통신을 하고 있었다. 해빙기가 온 것이다. 라라는 얼빠진 사람같이 정신없이 걸어왔다. 집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깨달았다. 다들 자고 있었다. 다시금 그녀는 무감각 상태에 빠져들어 멍청이 어머니의 화장대 앞에 앉았다. 레이스로 테를 두른 흰빛이 감도는 연불합빛 옷에 그날 저녁 외출을 위해 가게에서 빌려낸 기다란 베일을 걸친 꼴은 마치 가장복 같은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공허했다. 화장대 위에 두 손을 겹쳐놓았다. 이윽고 그녀는 두 팔 사이에 얼굴을 묻어버렸다. 어머니가 알면 날 죽일 거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할 거야.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젠 이미 늦었어. 진작 생각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 나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래, 타락한 여자야. 프랑스 소설에 나오는 타락한 여자. 하긴 내일도 태어난 얼굴로 학교에 가서 나에 비하면 젖먹이 같은 다른 아이들과 한 책상에 나란히 앉겠지. 아,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해가 지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라라는 올랴 재미나에게 이 일을 고백할 것이고 올랴는 그녀의 머리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창 밖에서는 물방울이 종알거리고 눈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소금거리듯 들려온다. 한 길에서 누군가 이웃집 대문을 두드렸다. 라라는 언제까지나 두 팔 사이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거리더니 이내 그녀는 흐느껴 울고 말았다. 13. 그런 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오. 엠마 에르네스토브나. 다 귀찮소. 그는 서랍을 모조리 열고 구석구석 뒤지면서 컵 쓰며 칼날을 양탄자와 소파에다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으나 자기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는 그 자신도 잘 몰랐다.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라라였다. 그러나 이번 일요일엔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는 우리 속의 맹수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정룡과도 같은 그녀의 아름다움은 비길 데 없이 매혹적이다. 그녀의 손은 이념의 최고 형태인 양 깊은 인상을 준다. 호텔방 벽에 던져진 그녀의 그림자는 순결성의 실루엣 그것이었다. 새하얀 속옷이 자수툴에 끼운 흰 마포처럼 팽팽하게 그녀의 가슴을 감싸고 있었다. 바깥 포도에서 천천히 울려오는 말바급 소리에 맞춰 코마로프스키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눈을 감고서 라라 하고 속삭여 본다. 그의 팔에 얹혀진 그녀의 머리가 문득 눈앞에 떠올랐다. 그가 몇 시간 동안이나 꼼짝 않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녀는 곱게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다. 그 아름다움은 연기처럼 그의 눈을 따갑게 하고 그의 심장에 베어들었다. 일요일 산책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코마로프스키는 잭과 몇 걸음 걷다가 보도 위에 멈췄었다. 쿠즈네틱이 다리며 사탄이지의 농담이며 안면 있는 사람들과 마주칠 것을 생각했다. 참을 수 없을 게다. 구역질이 날 게다. 코마로프스키는 되돌아섰다. 걔는 뜻박이라는 듯 불안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마지못해 그의 뒤를 따라왔다. 도대체 이건 뭘까? 그는 생각했다. 내가 악마한테 홀린 걸까? 양심의 가책인가? 연민인가? 리우침인가? 아니면 불안감 때문인가? 아니다. 그녀는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왜 한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걸까? 그는 현관으로 들어와 층계 아래로 갔다. 층계 중턱에서 그는 멈춰섰다. 가슴을 쑤시고 피를 마르게 하는 이 불안한 기분을 극복해야 한다. 너는 중학생이 아니다. 죽은 친구의 딸. 아직 젖비린내 나는 계집애한테 미쳐버린다면 일이 어떻게 되리라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을 게 아니냐? 정신을 차려라. 너 자신과 너의 생활 방식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모든 게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는 한 손으로 층계 손잡이를 움켜쥔 채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몸을 돌려 층계를 내려갔다. 층계 밑에 채색된 빛의 조각 사이에서 그의 불독이 기다리고 있었다. 밑으로 처진 아래턱에서 침을 흘리는 늙은 난쟁이처럼 얼굴을 쳐들고 숭배하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개는 라라를 미워했다. 이빨을 드러내며 지저대고 양말을 물어뜯은 적도 있었다. 그 처녀가 무언가 인간다운 것을 자기 주인에게 감염시킬까 봐 그녀를 질투하는 것이다. 그래, 넌 뭐냐? 앞으로도 모든 것이 그전과 다름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거냐? 사탄이지도? 그 농담도? 음담도? 좋아. 그렇담 넌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이거나. 그는 단장으로 불독을 두들겨 패고 발길질을 했다. 잭은 깽깽 비명을 울리며 꼬리를 사타구니에 끼고서 층계를 달려 올라갔다. 엠마 에네스토브나에게 호소하려고 앞발로 문짝을 긁어댔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일이 지났다. 14. 꼼짝 못하게 사람을 얽어매는 이 속박. 만약에 라라의 인생에 코마루프스키가 침입한 것이 그녀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었다면 그녀는 분연히 그를 물리침으로써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았다. 백발이 히끗히끗한 아버지 뻘되는 나이에 용모단정한 남자. 집회에서는 박수갈채를 받고 신문에도 크게 낙원하는 남자가 그녀를 숭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녀를 위해 기중한 시간과 돈을 허비해가며 그녀의 지성을 향상시켜주겠다고 음악회와 극장에 동반한다는 것이 소녀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15. 뭐니뭐니 해도 그녀는 아직 갈색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다. 16. 학교에서 친구들과 한창 장난이나 칠 나이인 것이다. 17. 코마루프스키가 마차 속에서 앞에 마부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극장 특별석에서 남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열을 올리는 그 대담함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그녀 속에 잠자는 악마의 눈을 뜨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어른의 흉내를 내게 하는 것이었다. 17. 그러나 이런 소녀다운 장난스러운 열정이 오래 계속될 리는 없었다. 18. 가슴을 쑤시는 절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19. 그녀는 늘 졸기만 했다. 19.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울기만 해서 온종일 머리가 아픈데다가 학교에서 너무 공부의 열중에 몸이 나른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15. 그는 그녀의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그를 저주했다. 날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되새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영영 그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는 대체 무엇으로 그녀를 노예로 만들었을까? 16. 무엇으로 그녀를 종복했을까? 17. 그리고 또 그녀는 무엇 때문에 그에게 몸을 내맡기고 숨길 수 없는 굴욕에 떨면서도 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일까? 18. 도대체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무엇일까? 18. 그의 나이일까? 19. 또는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그에게 매여있기 때문일까? 19. 아니면 그가 교묘하게 위협을 주기 때문일까? 19. 아니다. 19. 아니다. 19.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20. 그녀가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20. 그가 얼마나 애타게 그녀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녀가 모른단 말인가? 21. 두려워할 까닭은 아무것도 없다. 21. 그녀의 양심은 결백하니까. 22.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오히려 남자 쪽인 것이다. 22. 자기를 차버리지나 않을까 겁이 나는 것이다. 23.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23. 그녀에겐 그가 지니고 있는 것 같은 냉혹함이 부족하다. 24. 냉혹함이야말로 자기에게 의지하는 약한 자들을 대하는 코마루프스키의 주요한 무기인 것이다. 24. 두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었다. 25. 바로 그것 때문에 인생이 온통 이처럼 무섭게 변해버린 것이다. 25. 무엇이 그녀의 이성의 길을 멀게 하는가? 26. 천둥인가? 26. 번개인가? 27. 아니다. 그것은 은밀한 눈길과 간지러운 속삭입니다. 27. 인생이란 간사하고도 아리송한 것이다. 28. 한 가닥 실은 거미줄같이 가느다랐지만 그것을 벗어나려고 바둥거리면 더욱더 얽혀들게 마련이다. 29. 강자라 할지라도 부잘 것 없는 약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29. 설사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다를 게 뭐란 말인가? 하고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30. 그녀는 궤변의 길로 들어섰다. 30. 그러나 이따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고뇌 속에 빠져들곤 했다. 31. 부끄럽지도 않을까? 31. 그는 그녀의 발 아래 엎드려 애원한다. 31. 언제까지나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어. 31.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가는지 생각해봐. 31. 너는 지금 파멸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거야. 31. 어머니한테 모두 말하고 나와 결혼하기로 하자. 31.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그녀가 반대라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주장했다. 32. 그러나 그것은 모두 말뿐이었다. 33. 라라는 이런 비극적인 헛소리엔 기도 기울이지 않았다. 34. 그러면서 여전히 그는 긴 베일로 얼굴을 가린 그녀를 그 몸서리치는 레스토랑의 별실로 끌어들이곤 했다. 34. 그곳에 들어가면 웨이터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리며 그녀를 알몸으로 만든다. 35. 그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렇지 않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36. 하루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땅에 묻혀있었다. 37. 왼쪽 어깨와 오른쪽 발끝만이 땅 위에 남아있었다. 38. 한 폭이 풀이 왼쪽 젖꼭지에서 돋아올랐다. 39. 땅에 선 사람들이 검은 눈동자와 흰 젖가슴이며 마샤는 냇가에 나갈 수 없다 내 따위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39. 라라는 신앙심이 깊지 못했다. 40. 교회의 의식 같은 건 믿지도 않았다. 40. 그러나 인생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간혹 그 어떤 내면적인 음악의 반주를 필요로 할 때가 있었다. 40. 그러한 음악을 언제나 스스로 작곡할 수는 없는 일이다. 41. 인생에 관한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음악이었다. 41. 라라는 음악을 듣고 울려고 교회에 가곤 했다. 42. 12월 초순의 어느 날 라라는 마치 오스트로프스키의 희공 네우의 카철리나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러 갔다. 42. 금세 발밑에 땅이 꺼지고 교회당의 둥근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42. 하긴 그렇게 된데도 겁날 건 없다. 43. 그곳으로 모든 일이 끝장나고 말 테니까. 44. 수다쟁이 올려를 데리고 온 것이 후회스러웠다. 44. 저기 프로프 아파나시 예비치가 있어 하고 올려가 라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45. 제발 좀 가만히 있어. 프로프 아파나시 예비치란 건 누구지? 45. 프로프 아파나시 예비치 소콜로프를 몰라? 45. 저기서 성가를 부르고 있잖니. 나한테 아저씨뻘 되는 사람이야. 46. 아, 저 성가대원 말이야. 치베르진 친척이지. 47. 자, 이젠 좀 잠잡고 있어. 제발 귀찮게 굴지 말라니까. 47. 방금 미사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48. 성가대는 내 영혼 주를 찬송하나니를 부르고 있었다. 49. 교회당 안은 거의 비어 있어서 모든 음향이 동굴 속처럼 메아리쳐 울렸다. 49. 신자들은 재단 앞쪽에만 몰려 있었다. 49. 새로 지은 건물이었다. 50. 채색이 안 된 유리창으로 인해 눈에 덮인 잿빛거리와 통행인들의 모습이 흐릿해 보였다. 51. 교회 장로가 창가에 서서 미사가 진행되건 말건 아란 곳 없이 공허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신들린 귀머거리 거지 여자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51. 라라가 동전을 손에 쥐고 조용히 신자들 사이를 빠져나가 입구에 가서 자기와 올려못으로 양초 두 자루를 사가지고 되돌아오는 사이에 프로프 아파나시에 비치는 산 위에서의 가르침을 낭송했다. 52. 행복할 진저 마음 가난한 자여. 행복할 진저 슬피 우는 자여. 행복할 진저 의리를 갈망하는 자여. 52. 라라는 흠칫 몸을 떨며 멈춰 섰다. 53. 저건 바로 나를 위해 하는 말이다. 54. 짓밟힌 자의 운명을 부러워할 진이라 라고 주는 말씀하신다. 55. 짓밟힌 자도 할 말은 있다. 55. 짓밟힌 자에겐 밝은 미래가 있다. 55. 주는 이렇게 생각하신다. 56.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인 것이다. 58. 모스크바의 한 구역 프레스냐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였다. 57. 기샤른의 집은 폭동 지구 가까이 있었다. 58. 집에서 몇 걸음밖에 안 되는 투베르스카야 거리엔 바리케이트가 구축되고 있었다. 59. 거실 창문에서 그것이 내다보였다. 59. 돌과 고초를 얼음으로 굳히려고 사람들은 안뜰에서 양동이 물을 길어 날랐다. 60. 이웃집 안뜰은 자위대의 집합소로 사용되었다. 60. 집합소는 구호소와 급식소 구실을 겸한 것 같은 곳이었다. 61. 그 집합소로 두 소년이 왔다. 61. 라라는 둘 다 알고 있었다. 61. 하나는 그녀의 동급생 나자의 남자친구인 니카 두도로프였다. 62. 라라는 나자네 집에서 이 소년을 사귀었으나 자부심이 강하고 직선적이며 말수가 적은 것이 자기의 성격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63. 다른 한 소년은 올리아의 할머니 마르파 치베르지나네의 집에 얹혀 사는 중학생이었다. 64. 라라는 마르파 누판의 집에서 만났을 때 자기가 이 소년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음을 눈치챘다. 64. 파샤는 아직도 젖먹이 어린애처럼 순진했기 때문에 마치 싱그러운 풀과 구름이 있는 여름날의 자작나무 숲이라도 나타난 듯이 라라의 출현을 반겼고 또한 그러한 자기의 기쁨을 거리낌 없이 나타냈던 것이다. 65. 라라는 파샤의 마음이 온통 자기에게 기울어졌음을 눈치채기가 무섭게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66. 그러나 솔직하고 유순한 그의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이 지나서 두 사람의 우정이 훨씬 더 깊어진 후부터였다. 66. 그때는 이미 파샤도 자기가 라라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일생을 바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다. 66. 두 소년은 어른들의 놀이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놀이인 전쟁판에 끼어들고 있었다. 67. 더욱이 여기에 끼어들면 유형이나 교수형을 받는 수도 있는 그런 전쟁 놀이인 것이다. 67. 그러나 털실모자 꼬리를 뒤로 늘어뜨린 걸 보면 아직도 엄마 아빠의 품속을 벗어나지 못한 어린애라는 느낌이었다. 67. 라라는 어른이 아이를 보는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 68. 그들의 위험한 놀이에는 순진성이 흐르고 있었다. 69. 그들 주위의 모든 것이 우중충한 저녁빛 속에서 검게 보이는 고두름이며 곤색 그늘이 진 뜰이며 소년들이 잠복하고 있는 맞은편 건물이며 69. 무엇보다도 거기서 들려오는 곤총 소리까지도 순진성을 띄고 있는 것 같았다. 69. 아이들이 총을 쏘고 있구나 하고 라라는 생각했다. 69. 니카나 파샤뿐만 아니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도시 전체에 대한 생각이었다. 69. 착하고 훌륭한 아이들. 착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총을 쏘고 있는 거야. 69. 바리케이드에 폭역을 가할는지 모름으로 집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70. 모스크바의 다른 지구에 있는 친지의 집으로 피난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70. 이 지구는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71. 같은 지구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다. 72. 체르노고리의 여간 생각이 났다. 73. 기샤르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73.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음이 분명했다. 74. 체르노고리의 여간은 이미 만원이었다. 74. 그러나 옛날에 친분을 생각해서 75. 친구 등을 넣어두는 방을 그들을 위해 비워주겠다고 약속했다. 75. 커다란 트렁크 따위를 실어나르면 75. 남의 눈에 띄기 쉬움으로 꼭 필요한 물건만을 보자기 3개에 꾸렸다. 75. 그러고서는 여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고 있었다. 76. 가게에서는 고용인들을 한 집안 식구처럼 대하고 있었다. 76. 총파업이 개시된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77. 그러나 날씨가 춥고 음산한 어느 날 저녁역에 한길쪽 출입문에 초인종이 울렸다. 77. 어떤 사람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러 온 것이었다. 77. 현관에서 주인을 좀 보자고 했다. 78. 말썽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패치소바가 대신 나갔다. 78. 얘들아 모두 이리 오너라. 79. 그녀는 곧 직공들을 그곳에 모이게 한 후 방문객을 소개했다. 79. 그는 서투른 솜씨로 그러나 열이 있게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교환하고는 패치소바한테서 무언가 다짐을 받았는지 그냥 돌아갔다. 79. 직공들은 작업실로 돌아가자 머리에 쇼를 두르고 초라한 겨울 외투를 몸에 걸치기 시작했다. 80. 아니, 왜 들리래? 81. 마담 기샤르가 황급히 달려나오며 물었다. 81. 여기 있으면 안 된대요. 우리도 파업에 참가하기로 했거든요. 81. 그렇지만 내가,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다는 거냐? 81. 마담 기샤르는 울음을 터뜨렸다. 81. 너무 섭섭히 생각지 마세요. 81. 우린 주인 아줌마한테 무슨 유감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81. 오히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81. 그렇지만 이건 우리 가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81. 누구나가 다 온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만 거역할 순 없잖아요. 81.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가버렸다. 81. 올리아 제미나와 패치소바까지도 가게를 떠났다. 81. 패치소바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주인과 가게를 위해 일부러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마담 기샤르에게 속삭였다. 81. 그러나 마담은 분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81. 배은망덕한 것들 같으니 정말 사람의 마음은 못 믿겠어. 81. 내가 그토록 귀여워해 줬는데 그들이 그럴 수가 있어? 81. 그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늙은 계집까지 나한테 이렇게 할 줄이야. 81. 엄마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할 순 없지 않겠어요? 하고 라라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81. 엄마한테 악감을 품고 하는 짓은 아니니까요. 81. 악감을 품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일 거예요. 81. 지금 주위에서 진행되고 이른 올바른 인도를 위해서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81. 그렇게 고개를 가로줬지 마세요, 엄마. 81. 덕택에 우리도 언젠가는 잘 살게 될 날이 올 테니까. 81. 그러나 어머니는 도무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81. 언제나 넌 그렇다니까. 81. 그녀는 훌쩍거리며 말했다. 81. 내가 공경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를 때면 너는 꼭 그런 무서운 소리만 짓거려대는구나. 81. 남이 나한테 못할 짓을 하는 걸 보고도 그게 날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넌 우기는 거냐? 81. 정말이지 이러다간 미치겠다. 미치겠어. 81. 로자는 사관학교에 가있었다. 81. 라라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텅 빈 집 안을 서성거렸다. 81.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한길이 멍청한 눈으로 방들을 들여다보고 81. 방들도 그러한 눈으로 한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81. 여관으로 옮겨요. 81. 네. 어두워지기 전에. 81. 라라는 애원했다. 81. 공연이 꿈을 대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81. 엄마 지금 곧 가요. 81. 필라트. 필라트. 그들은 문지기를 불렀다. 81. 우릴 체르노고리에까지 데려다줘요. 81. 네. 그렇게 합죠. 81. 저 보따리를 갖다 줘야겠어. 81. 세상이 조용해질 때까지 집 좀 잘 봐줘요. 81. 그리고 키를 모제스토비치한테 모이와 물을 주는 것도 잊지 말고. 81. 자, 이 열쇠 받아요. 81. 더 부탁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거든 곧 알려줘요. 81. 네, 알겠습니다. 81. 고마워, 필라트. 81.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실 거야. 81. 그럼 여기 좀 앉았다가 떠나기로 하자. 81. 그들은 거리로 나왔다. 81.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바깥 공기가 생소하게 느껴졌다. 81. 마치 선반으로 갈고 닦아 동그랗게 만든 것 같은 음량이 가볍게 메아리 치며 꽁꽁 얼어붙은 공간을 대굴대굴 굴러왔다. 81. 멀리서 단속적인 총소리와 일제 사격 소리가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처럼 울어댔다. 81. 필라트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라라와 어머니는 그것이 공포 쏘는 소리라고. 81. 바보 같은 소리. 생각해봐요, 필라트. 81. 쏘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공포가 아닐 리 있겠어? 81. 틀림없이 공포를 쏘고 있을 거야. 81. 내 거리에서 카자흐 순찰병을 만나 검문을 받았다. 81. 카자흐들은 희죽희죽 웃으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더듬었다. 81. 턱 끝이 달린 둥근 모자를 한쪽으로 삐뚜름하게 쓰고 있어서 모두 애꾸눈같이 보였다. 81. 천만다행한 일이야. 81. 라라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81. 이 지역이 차단되고 있는 동안만은 코마루프스키를 만나지 않을 테니까. 81. 어머니 때문에 그와 관계를 끊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81. 어머니에게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81. 섣불리 그런 말을 했다간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만다. 81. 하긴 들통난다고 해서 겁날 건 없지 않은가. 81. 아, 하느님. 깨끗이 끝장만 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된데도 상관없습니다. 81. 하느님. 그때 생각만 하면 그녀는 길거리에서 금세 기절해버릴 것만 같았다. 81. 그때 그 구역질 나는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했더라? 81. 뚱뚱한 로마인이 처음 들어갔던 레스토랑의 그 별실에 걸려있었다. 81. 모든 것은 바로 그 별실에서 시작된 것이다. 81. 여자, 아니면 항아리였던가? 81. 맞았어. 그런 제목을 가진 유명한 그림이었다. 81. 뚱뚱한 로마인이 여자로 할 것인가 항아리로 할 것인가 망설이고 있는 그림이었다. 81. 그때만 해도 그녀는 아직 여자가 아니었다. 81. 그 값비싼 그림과 자기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81. 식탁에는 화려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81. 얘, 어딜 가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냐? 81. 쫓아갈 수가 없구나. 81. 마담 기샤르가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우는 소리를 했다. 81. 라라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81. 무언가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자랑스러운 힘에 끌려 공중을 껑충껑충 걷고 있는 것 같았다. 81. 또 청소리가 콩복듯 이어지는구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81. 행복할 진저, 집핥빈 자여. 행복할 진저, 속임을 당한 자여. 81. 저것은 하느님이 보내주신 총소리다. 저 총소리, 총소리. 저건 바로 내 마음이다. 81. 그로메코 형제는 시프체프 브라초크 거리와 다른 조그만 거리가 교차하는 모퉁이에 살고 있었다. 81. 알렉산드 알렉산드로비치와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둘 다 화학 교수로서 81. 형은 페트로프스카야 아카데미에서 동생은 모스코바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81. 니콜라이는 미혼이었으나 알렉산드르에겐 안나 이바누브나라는 부인이 있었다. 81. 안나 부인의 친정성은 크루게르인데 제철업자인 아버지는 우랄지방 유라친 근처에 광대한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81. 그곳에는 수지가 안 맞아 폐광된 광산도 몇 군데 있었다. 81. 구로메코 가는 2층 집이었다. 81. 밑층에는 침실과 학습실, 알렉산드르 교수의 서재와 도서실, 안나 부인의 거실, 토냐와 유라의 방이 있다. 81. 아래층은 주로 손님 접대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81. 연녹색 커튼, 반들반들 윤이 나는 피아노 뚜껑, 커다란 어항, 연두빛 가구 커버, 분해 심은 해초 같은 식물들은 잠자듯 흔들리는 바닷속 같은 느낌이 들었다. 81. 구로메코 사람들은 모두 교양있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음악을 무척 애호했다. 81. 가끔 손님들을 초대해서 신뢰학을 위한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피아노 3중주와 바이올린 소나타와 현악 4중주 같은 것이 연주되었다. 81. 1906년 1월,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가 해외로 여행을 떠난 후에 구로메코 댁에서는 또 이런 신뢰학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81. 러시아의 음악가 타네예프의 제자인 젊은 작곡가의 바이올린 소나타의 초연과 차이코프스키 3중주곡이 연주될 예정이었다. 81. 전날부터 준비가 진행되었다. 81. 홀의 가구를 옮기고 한쪽 구석에서는 피아노 조율사가 몇십 번이나 같은 화음을 쳐보기도 하고, 한꺼번에 콩을 한줌 뿌리듯 아르페지오를 치기도 했다. 81. 부엌에서는 닭의 털을 뽑고, 야채를 씻고, 샐러드 소스를 만들려고 올리브유에 겨자를 섞고 있었다. 81. 이튿날 안나 부인의 절친한 친구인 슈라 슐레징게르가 일찌감치 아침부터 찾아왔으나 방해가 될 뿐이었다. 81. 슈라는 키가 크고 홀쭉한 몸매에 단정한 용모를 지닌 여자였으나 어딘지 남자같은 느낌을 주었다. 81. 특히 곱슬곱슬한 양털 가죽 모자를 비스듬히 썼을 때는 황제의 얼굴을 연상케 했다. 81. 남의 집에 가서도 모자를 벗지 않고 핀을 꽂은 베일을 약간 쳐들 뿐이었다. 81.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면 이들 두 친구는 서로 무거운 마음을 풀어주곤 했다. 81. 처음엔 서로 상대방의 아픈데를 콕콕 찌르다가 오가는 말이 점점 험악해지면 마침내 폭풍처럼 감정을 폭발시키지만 곧 울면서 화해를 하는 것이다. 81. 고혈압 요법에 거머리를 쓰는 것처럼 정기적인 말다툼은 두 사람의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81. 슈라 슐레징게르는 몇 번이나 결혼했으나 이혼하자마자 깨끗이 남편을 입고 만다. 81. 그녀는 여러 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신녀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일종의 차가운 느낌이 감돌았다. 81. 슈라는 접신론자였지만 러시아 종교의 의식에 통달하고 있어서 이른바 무아이 경제에 빠져 있을 때에도 곧잘 의식을 진행하는 사제를 도와주곤 했다. 81. 주여 들어주시옵소서라든가 영원 무궁할지어다라든가 거룩한 가브리엘 천사여라든가 81. 이런 말을 목신소리로 연방 주워 섬기는 것이었다. 81. 슈라는 수학과 인도 비술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모스크바 음악대학의 거물급 교수들의 주소를 일일이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81. 누가 누구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죄다 알고 있었다. 81. 그래서 무엇이든 인생의 중대사가 일어날 때마다 조종역으로 초빙되곤 했다. 81. 정해진 시간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81. 아젤라이다 필리포브나, 긴츠, 푸푸코프 부처, 바수르만 부처, 베르지스키 부처, 카프카즈체프 대령 등이 왔다. 81.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81.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크고 작은 눈송이를 씻고 대기가 소용돌이치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81. 손님들은 꼴사나온 방안장아를 신고서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나타났다. 81. 남자들은 하나같이 촌스러운 꼴을 하려고 애쓰기라도 하는 것 같은 차림새였으나 반대로 그들의 아내는 밖에서부터 외투 앞섬을 열고 쇼를 어깨 뒤로 젖히고서 머리엔 눈녹은 물방울을 그대로 둔 채 손가락을 입가에 갖다대며 교태를 짓고 있었다. 81. 이 집에 처음으로 초대되어온 신인 피아니스트가 도착하자 러시아 음악가 키위의 조카야 하는 속삭임이 일어났다. 81. 홀 한쪽 옆에 활짝 열린 옆문 저쪽 식당에는 만찬을 위한 식탁이 마치 겨울길처럼 희고 길게 뻗어 있었다. 81. 빨간 과일 주병에 반사되는 불빛이 유난히 반짝거린다. 81. 은쟁반에 가지런히 담아놓은 커트글라스의 조미료병들, 보기 좋게 늘어놓은 닭고기며 안주 접시들이 사람의 마음을 끌고 피라미드형으로 접은 냅김, 81. 편도향기를 풍기는 연보랏빛 시네라리아 바구니가 식욕을 도두었다. 81. 지상이 주는 쾌락을 너무 미루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되도록 빨리 정신의 양주를 맛보기 위해 줄을 지어 자리에 앉았다. 81. 음악가가 피아노 앞에 앉아 다시금 키위의 조카야 하는 속삭임이 일어났다. 81. 연주회가 시작되었다. 81. 무미건조하고 어색하고 따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나타는 예측한 대로 지루하고 길었다. 81. 휴식시간에 비평가 케린 베코프와 구로메코 교수는 방금 연주한 소나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81. 케린 베코프는 혹평을 가하고 구로메코 교수는 반대로 칭찬했다. 81. 그 사이에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의자를 옮기기도 했다. 81. 그러나 옆방의 화려한 식탁이 다시금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81. 곧 연주회를 계속하도록 재촉했다. 81. 피아니스트가 견눈으로 청종을 바라보고는 파트너들에게 눈짓을 했다. 81. 첼리스트인 트위슈케비치와 바이올리니스트가 일제히 화를 치켜올렸다. 81. 흐느이듯 구슬픈 멜로디가 실내로 흘렀다. 81. 흐느끼듯 구슬픈 멜로디가 실내로 흘렀다. 81. 유라와 토냐 그리고 구로메코 댁에서 늘 살다시피하는 미샤 고르도는 셋째 줄에 앉아있었다. 81. 예고로브나가 부르고 있어요. 81. 유라가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는 구로메코 교수에게 속삭였다. 81. 구로메코 댁의 늙은하녀 예고로브나가 문앞에 서서 유라에게 눈짓을 하기도 하고 81. 구로메코 교수 쪽을 보고 열심히 고개를 흔들기도 하면서 급한 용무가 있음을 알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81. 구로메코 교수는 그쪽을 돌아보고 나무라듯 어깨를 흠칫해 보였으나 예고로브나는 좀처럼 물러가려 하지 않았다. 81. 이윽고 두 사람은 청중을 사이에 두고 벙어리처럼 손짓으로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81.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챘다. 81. 안나 부인은 남편에게 눈을 흘겼다. 81. 구로메코 교수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살그머니 청중의 뒤를 돌아서 예고로브나에게 다가갔다. 81. 왜 그러는 거요 예고로브나?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수선을 떨지? 81. 예고로브나가 무엇인가 그에게 속삭였다. 81. 체르노고 리에라니? 거기가 어디야? 81. 여관이랍니다. 81. 그래서? 81. 그분을 곧 돌려보내달랍니다. 81. 친척되는 분이 돌아가시려 한다고요. 81.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81. 연주가 끝나면 그렇게 전하지. 81. 그 전엔 안 돼. 81. 여관 사람이 마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81. 누군가 죽어간다고요. 81. 여자분이시라는군요. 81.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81. 한 5분 더 기다린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없을 테니까. 81.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코통을 문지르면서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81. 제 1악장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미쳐 가라앉기 전에 그는 연주석으로 가서 트위슈케비치에게 무슨 사고가 나 집에서 데리러 왔으니 연주를 중지하고 돌아가 보라고 전했다. 81. 그러고 나서 한 손을 쳐들어 청중의 박수를 멈추게 한 후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81. 여러분 연주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81. 트위슈케비치씨 집에서 슬픈 기별이 왔기 때문에 트위슈케비치는 곧 돌아가야 합니다. 81. 이럴 때 혼자 돌려보낼 수 없는 일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81. 예, 유라야. 빨리 나가서 세몬더러 마차를 현관 앞에 대라고 일러주렴. 81. 벌써 준비가 다 됐을 테니까. 81. 그럼 여러분 곧 다녀올 테니 이대로 그냥 남아서 계속해 주십시오. 81. 서리가 내린 하얀 밤중에 81.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어서 소년들은 함께 따라가겠다고 했다. 81. 21. 3월이 지나서부터 폭동이 일어났던 거리들은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으로 되돌아오긴 했지만 81. 아직도 간혹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울리고 81. 어느 해나 이맘때면 종종 일어나는 화재도 폭동시의 화재의 연장인 것처럼 생각되어졌다. 81. 소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마차로 드라이브한 적이 없었다. 81. 하지만 체루 노고리에는 그리 먼 곳은 아니었다. 81. 스몰렌스키 거리와 노비츠키 거리를 지나 사도바야 거리를 반쯤만 가면 되는 곳이었다. 81.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곳이건 공간은 동일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81. 호칸과 안개가 목적지까지의 노정을 여러 구획으로 갈라넣고 있었다. 81. 거리의 모닥불에서 솟아오르는 연기, 사람들의 장화 소리, 81. 지나가는 썰매의 삐걱거림 등이 벌써 꽤 오래 마차를 몰고 오긴 했으나 81. 아직도 멀고 먼 곳으로 가는 도중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중요한 구시를 했다. 81. 여관 앞에 폭 좁은 멋진 썰매가 한데 멈춰 서 있었다. 81. 말잔등엔 담요조각이 씌워져 있고 81. 마부는 제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목도리로 돌돌 감은 머리를 장갑 낀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81. 여관 문감방은 따뜻했다. 81. 문지기는 외투 보관대 뒤에 앉아 코를 골고 있었다. 81. 이따금 자기의 코 고는 소리에 놀라서 번쩍 눈을 떴다가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81. 페치카에서 불이 타는 소리, 81. 사모발을 끓는 소리에 취하여 다시 잠들어 버리곤 했다. 81. 왼쪽 거울 앞에 삶은 달걀 같은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81. 추운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짧은 모피 자켓을 입고 81. 누군가 위층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81. 그녀는 거울에 등을 돌려대고 어깨 너머로 자기의 뒷모습의 매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81. 추위에 꽁꽁 얼다시피 한 마부가 문감방으로 들어왔다. 81. 두툼하게 부풀어오른 외투는 빵집 간판에 그려져 있는 찐방을 연상시켰고 81. 입에서 뿜어내는 흰 입김은 그런 느낌을 더욱 강조했다. 81. 아직 멀었습니까? 하고 그는 거울 옆의 여자에게 물었다. 81.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간 말이 얼어버리고 말겠습니다. 24호실의 사건은 여간 종업원으로선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사소한 골칫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81. 벨이 실세 없이 울리고 벽에 걸린 기다란 유리상자에 번호가 톡톡 튀어나와 81.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종업원들을 둘복구려는 것이 몇 호실 손님인지를 가리켜주었다. 81. 지금 24호실에서는 의사가 그 나이 먹은 바보, 마담 기샤르에게 토하는 약을 먹여 위장을 씻겨내고 있었으며 81. 여간 하녀 글라시아가 방바닥을 닦아내노라고 부산스럽게 구정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나와 다시 맑은 물을 퍼들여 가곤 한다. 81. 그러나 이 소동이 벌어지기 훨씬 전에 81. 즉 체류시카가 마차로 의사와 그 가엾은 풍각쟁이를 데려오고 81. 코마로프스키가 달려오고 81. 사람들이 24호실 문 앞 복도를 부리나케 오가기 시작하기 훨씬 전에 81. 이 여간 종업원실에서 일어난 분쟁은 이제야 막바지에 이루고 있었다. 81. 사건의 발단은 이날 오후에 여간 종업원인 쓰이소이가 그릇을 담은 쟁반을 오른손에 받쳐 들고 주방에서 달려 나오는 순간 81. 층계로 통하는 좁은 통로로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쓰이소이와 충돌한 데서 일어난 것이었다. 81. 쟁반이 날아가면서 스프가 쏟아지고 스프 접시 두 장과 고기 접시 한 장이 깨졌다. 81. 스이소이는 책임은 부딪힌 접시 딱히 여자한테 있으니까 변상은 접시 딱히 여자가 해야 한다고 우겼다. 81. 밤 11시 가까이 되어 종업원 반수가 일손을 놓아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81. 이 사람은 중풍 걸린 사람처럼 늘 손발을 떨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81. 낮이나 밤이나 마누라 대신 술병을 껴안고 잔뜩 취해가지고는 누가 때밀었다느니 81. 누가 수프를 쏟았다느니 누가 접시를 깼다느니 우겨대는 거예요. 81. 그래 누가 당신을 때밀었다는 거야. 81. 사팔뜨기 귀신 같으니. 81. 배에 빠진 숙회 같은 게 얻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해. 81. 아까도 말했지만 마트리오나 스테파노부나 말조심하라고. 81. 그리고 이 소동의 장본인은 대체 누구냐는 말이에요. 81.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접시를 깼지 뭡니까. 81. 그 꼴사나운 것 때문에. 81. 그 여잔 갈보 태물이에요. 81. 지금은 장사를 그만두고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원래는 길거리에 싸구려 갈보예요. 81. 온갖 재미 다 보다가 빗속까지 먹은 거죠. 81. 지금은 이 체루 노고리에에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논팽이들을 보아도 내가 언제 그랬더냐고 모른 채 하겠지만요. 81. 미샤와 유라는 마담 기샤르의 방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81. 모든 것이 그로메코가 예상한 것과는 딴판이었다. 81. 그는 음악가의 생활과 관련된 무언가 엄숙하고 청렴한 비극을 상상했던 것인데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81. 이따히 추악한 사건이라면 아이들을 절대 데려오지 말았어야 할 것을. 81. 소년들은 복도에서 기다리기가 지루했다. 81.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오. 81. 종호분이 다가와서 또 한 번 정중하고 은근한 오조로 권했다. 81.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괜찮으십니다. 82. 이젠 다 나으셨어요. 여기 이렇게 서 계시면 곤란합니다. 82. 아까도 여기서 사고가 나서 값비싼 그릇을 깼습니다. 83. 보시다시피 우린 심부름하노라고 줄곧 왕래해야 하는데 여기 계시면 좀 비좁습니다. 84. 어서 안으로 들어들 가십시오. 84. 소년들은 그 말에 따랐다. 85. 방 안에는 언제나 테이블 위에 걸어놓게 되어 있는 소규램프가 판자 칸막이 저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85. 그곳은 침실로 되어 있었는데 문간이나 거실 쪽에서 보이지 않게 언제나 먼지 낀 포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85. 그러나 지금은 포장도 칸막이 위에 걷어 얹혀져 있었다. 85. 그것을 다시 드리울 겨를이 없었던가 보다. 85. 낮은 의자 위에 놓인 등불이 마치 무대 조명등처럼 침실을 음산하게 비추고 있었다. 85. 마담 기샤르는 접시 딱이 여자가 짓거린 것처럼 자살을 하려고 비소를 먹은 게 아니라 옥도를 마셨던 것이다. 86. 아직 껍질이 말랑해서 손을 대면 거머지는 덜 익은 호도처럼 찌르는 듯 시큼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다. 87. 칸막이 저쪽에서는 한여가 방바닥을 닦고 있고 반나체의 여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87. 눈물과 물과 땀에 흠뻑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찰싹 들러붙은 채 대야 위에 목을 빼고 어이여이 울어댔다. 88. 그쪽을 보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무례한 짓인 것 같기도 해서 소년들은 얼른 외면해 버렸다. 88. 어색하고 난처한 입장에 처하면 그만큼 긴장과 노력이 따르는 법이다. 89. 그래서 유라는 이 짧은 순간에도 여자가 조각이 표현하는 것 같은 자태를 버리고 근육이 울룩불룩한 레슬러가 팬츠 한 장만의 알몸으로 시합에 임하려는 것과 흡사한 꼴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89. 그제서야 칸막이 저쪽에서 누군가 포장을 드리웠다. 89.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여자는 간신히 눈물과 구토를 참으며 말했다. 90. 정말이지 난 참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의욕이 날 괴롭혔던 거예요. 90. 트위슈케비치 씨. 하지만 그건 공연한 의욕이었어요. 다행히도 모든 게 나의 오해였다는 걸 알았어요. 90. 아 이렇게 다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난 죽지 않고 90. 제발 좀 진정하십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90. 이젠 돌아가지. 구로메코 교수는 소년들을 돌아보며 볼멘소리로 말했다. 90. 소년들은 몹시 어색한 꼴을 하고 문간에 선 채 눈을 둘 곳을 찾지 못해 어두컴컴한 한쪽 구석에 시선을 받고 있었다. 90. 벽에 사진틀이 몇 개 걸려있고 책꼬지엔 악보가 가득했으며 책상 위에 서류와 앨범이 쌓여있었다. 90. 실을 떠서 만든 테이블볼을 씌운 테이블 안락의자에 왼 소녀가 두 팔로 등받이를 안고 거기에 볼을 얹고 잠들어 있었다. 90. 이런 소란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걸 보면 어지간히 피곤한 모양이었다. 90. 이제 돌아가자. 구로메코 교수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90. 여기 온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었거니와 더 이상 머무른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90. 트위슈케비치가 나오면 인사를 하고 그러나 칸막이 뒤에서 나타난 것은 트위슈케비치가 아니라 면도지를 깨끗이 한 탄탄한 몸집의 사내였다. 90. 풍채가 의젓하고 태도가 침착했다. 90. 등불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테이블로 다가가서 제자리에 걸어놓았다. 90. 불빛의 소녀는 잠이 깼다. 91.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지개를 켜면서 사내에게 해주 웃어보였다. 91. 미샤는 이 낯선 사내를 보자 흠칫 놀라며 뚫어질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91. 유라의 팔소매를 잡아 끌며 뭔가 속삭이려 했으나 유라는 손을 뿌리치며 들으려 하지 않았다. 91. 남의 앞에서 기속말을 하면 안 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니. 91. 그 사이에 소녀와 사나이 사이에는 무언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91.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로 시선만 교환했으나 두 사람은 무슨 요술이라도 부리듯 상대방의 의사를 재빨리 이해하는 것 같았다. 91. 마치 사내는 인형극 조종자이고 소녀는 사내의 손놀림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 같았다. 91. 소녀의 얼굴에 떠오른 피곤한 미소가 그 눈을 가늘게 하고 입술을 바라며 91. 강긋 벌어지게 했다. 91. 그러나 사내의 웃음 섞인 시선을 봤자 그녀는 공모자다운 간사한 눈짓을 보냈다. 91. 두 사람은 일이 무사히 끝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91. 그들의 비밀은 드러나지 않았고 음독 자살을 하려던 마담 기샤르는 살아난 것이다. 91. 유라는 꼼짝 않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91.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램프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쪽 구석에 시선을 쏟고 있었다. 91. 인형인 소녀와 그 조종자가 벌이는 이 한 장면은 무척 비밀스러운 데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뻔뻔스러울 만큼 노골적인 것이었다. 91.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유라의 가슴을 압박해왔다. 91. 그와 미샤와 토냐가 언제나 열띤 의견 교환 끝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속한 것으로 규정해 버리곤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92.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끌곤 하던 힘, 그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말로만 제어해온 힘,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93. 지금 이 힘은 유라의 눈앞에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94. 그것은 꿈속에서처럼 종잡을 수 없는 무자비할 만큼 파괴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처롭게 도움을 호소하는 힘이었다. 94. 유라의 순진한 철학이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95.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95.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한길로 나오자 미샤가 물었다. 95. 유라는 자기 생각에 골몰하여 대꾸도 하지 않았다. 95. 너의 아버지를 술에 빠지게 해서 파멸시킨 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96. 너의 아버지와 기차에 함께 타고 가던 변호사 말이야. 96.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 96. 유라는 아버지와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소녀와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97. 처음엔 미샤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아듣지 못했다. 97. 게다가 추워서 말을 주고받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98. 세몬, 추워서 고생이 많았지? 99. 구로메코 교수는 기다리던 마블을 위로했다. 99.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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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그 heads 다른 기상으로 돌아갔다. 45. ridiculous. 보리스 파스테르 나크는 1890년 2월 10일 모스크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46. 아버지는 톨스토이의 부활의 사파를 그린 유명한 예술학교 교수이자 화가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처럼 예술가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그의 집엔 라흐만이 노프, 릴케, 톨스토이 등이 드나들었습니다. 특히 릴케와는 서신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1957년 닥터지바고를 완성했으나 소련 내에서의 발표가 허락되지 않자 이탈리아에서 출간하게 됩니다. 1958년 스웨덴 할리몬은 파스테르 나크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소설 닥터지바고가 러시아 혁명을 비판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소련 정부와 소련 작가 동맹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면서 그는 노벨상 수상을 포기했습니다. 1988년에 소련 정부가 그에 대한 사면 조치를 내리면서 소련에서 그의 문학 작품을 출간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요. 1989년에는 그의 아들이 스웨덴 스토클룸에서 아버지의 노벨 문학상 메달을 대신 받았습니다. 닥터지바고에서는 전환기에 러시아에 살며 혁명의 폭력성으로 인해 파괴되는 개인을 형상화했고 20세기 초 격변하는 역사적 격류 속을 살아가는 한 지식인의 고뇌와 사랑을 그렸습니다. 책의 지필 동기를 묻자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줬고 그 빚을 갚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파스테르 나크는 말했습니다. 시인이기도 한 파스테르 나크는 음악이 담긴 미학적 세계로 가득 찬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서정시와 러시아 서사문학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한 작가였던 것입니다.